디지몬 스토리 사이버 스루스 해커스 메모리 컴프리트 에디션 이어서 가요죠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계속 모바일 게임을 하고 모바일 게임 한 곳들 중에서 두 개가 편집이 돼서 올라갔죠 오랜만에 키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노가달 해가지고 방종을 하고 만들어줬습니다 레벨도 이제 금방금방 오르기 때문에 USB도 있고 디지몬도 있고 해서 저번에 이제 백인드라몬 하얀색 이제 황제드라몬은 백신이기 때문에 오메가몬이랑 바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블랙어그레이몬의 재능을 공격력으로 몰빵을 해서 최대치 150을 만들어뒀습니다 어... 재능이 200인데 왜 150이 올라가느냐에 대해서는 재능 0을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디지몬의 능치가 50까지 올라가는데 재능의 2분의 1만큼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총 재능이 200이니까 100이 더 추가돼서 최대 이제 150까지 올라가게 되는거죠 데미지가 400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섯... 여섯마리인가? 여섯마리의 임펠몬들이 있는데 이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재능 200에다가 공격력에 몰빵을 줬습니다 근데 공격력이 엄청 높네요? 430이나 되네? 이거 더 높잖아 이렇게 해서 2300에 으... 아... 체력이 좀 낮구나 저건 이제 어테치를 넣어서 높은거죠 133, 113 아... 되게 세다 임펠몬 엄청 세다 얘 얘가 이제 저번에 이제 아라타 아 맞다 스토리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사실 저도 오랜만에 켜서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차근차근 밟아 나가게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주인공 타쿠미 여러분이 보신 이 핑크색머리 이름의 타쿠미입니다 제 플레이어 캐릭터고요 이 녀석이 이제 카톡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이제 카톡 그룹에 해커가 나타나서 아이템을 뿌린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톡 친구 중에 날 포함해서 3명 이제 노키아라는 여자애와 아라타라는 남자애 그리고 이 타쿠미가 같이 해커가 지정한 장소로 가서 디지몬 프로그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몬이 해커들이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나쁜 프로그램이다 라는게 나오게 되죠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지금 보시면 이제 블랙어그레이몬에 해당하는 디지몬을 처음에 이제 파트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아군몬이랑 파피몬을 받아서 걔네들이 이제 오메가몬이 됐고요 얘가 아니라 걔네들은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오메가몬이 됐고 걔 거는 이제 남자애 아르타라는 남자애는 인펠몬이 됐습니다 걔 디지몬은 근데 그 그리고 알고보니 오메가몬이 로얄라이츠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그룹이었고요 로얄라이츠들은 이제 이제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 인간이 만든 예를들면은 바이러스라던가 그런거에 해당하는 이제 나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터라고 부르는데요 그거를 처단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인간을 다 죽여야 된다라는 파가 있고 인간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터들을 쓰러뜨려야 된다라는 파가 있는데 저희는 당연히 이제 인간과 힘을 합쳐서 제가 인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접전이 되고 있구요 로얄라이츠들 인간팀 대 로얄라이츠들 인간제거팀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르타는 갑자기 미쳐가지고 뭔지 모르겠어요 캡치 괴물로 변해서 로얄라이츠 듀쿠몬을 잡아먹고 저번에 게임이 끝났었습니다 타쿠미도 사실 이제 인간이지만 이터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본체는 식물인간 상태구요 이렇게 정신만 인간처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설정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면 될까요 미레이 누나 아 탐정 업무를 하면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련을 시켜놨기 때문에 어우 너 근데 칼을 되게 엉성하게 쥐고 있는 것 같다 아 맞다 얘네를 다 99를 찍고 깨달았는데 이 황제드라몬이 오메가몬보다 조금 약한 것 같더라구요 근데 얘가 이제 좋은 스킬을 갖게 됩니다 에팩트 리바이브 전투불능을 부활시키고 HP를 크게 회복시킨다 그리고 상태상 제거 좋은 스킬을 갖고 있더라구요 아 소비량이 엄청나다 아 근데 만화량이 많네 210이나 되네 이런 식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상성이 없는 이제 임펠몬도 있으니까 진행에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에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99레벨 만내비이기도 하고 충분히 능력치가 다 높기 때문에 더이상 이제 손을 대지 않고 엔딩까지 볼 것 같네요 오늘 볼 수 있으면 좋겠죠 4개 아이고 추워보이는 그에게 자랑도 적당히 데이터몬 박사의 아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하나 깨면 되는건가 여기는 4개 중에 하나 깨야겠죠 이걸로 깨겠습니다 아 좀 볼까 보상을 사실 다 필요 없거든요 플러그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확정 플러그인이 메탈 그레이몬을 봤어 슬퍼보여서 담요를 전해줘 메탈 그레이몬은 인정지 탐전딩 내 부탁을 들어주는구나 오늘 키자마자 지쳐있는 것 같은데 어 갑자기 기억을 회상하느라 그랬습니다 엄청 슬픈 얘기를 하고 있었어 아 맞다 이 얘기를 안했네 지금 디지몬들은 해커의 프로그래밍인 걸로 돼있지만 이제 로얄라이츠 민폐이엔의 기사단들이 서로 싸우면서 디지몬 세계랑 인간세계가 거의 뭐 이제 융합을 비슷하게 해서 디지몬들이 현실세계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뭐 잘 지내고 있죠 이불도 덮어준다 그러고요 복슬복슬한 이불 하.. 좀 더 싸게 팔아주지 않을래? 조금만 더 깎아줘 천만더 좋아요 말하니까 그냥 깎아주네 되게 조용하지 않나요? 원래 이렇게 조용한 게임이었어요?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 개수에게 이불을 전해줬으면 돼 사실 이런 서브캐스트는 뭐 내용이 없으니까 크흠흠흠 적당히 넘어가겠습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거죠 근데 메탈 그레이븐이? 아 청이면 인정이지 근데 어딨는데 어딨는데 메탈 그레이븐이? 꼬마야 신주쿠 오케오케 메탈 그레이븐은 청 사실 말이 청이지 진정한 주인공이죠 메탈 그레이븐은 원래 청색이 원조고 주황색이 이제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맞다 이거 깨는 거 아닌가 나? 아 맞다 저건가 보다 저걸 깨야 되는데 이상한 거 했나보네 일단 하고 오죠 이제 누가 덤벼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담이지만 우리 다른 화려하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돌고라몬이랑 황제드라몬은 재능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인페를보다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딨는 거야? 청색이라니 이거 은신에 나가겠습니다 주인공은 데이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기를 칠 수가 있죠 어딨어 메탈 그레이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 통제 안 했어?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이던데 숨어있냐 아무것도 아니면 빨리 가버려 가지 않으면 먹어버릴 거야 인간 여자애가 담요 담요를 전해줬어 추웠던 게 아니야 아.. 아.. 무서워서 내 몸을 개조하고 있었어 낡은 오르걸 낡은 오르걸 전해주지 않을래 이불 고마워 부탁할게 아주 좋아하는 디지몬인데 되게 옛날 디지몬에서는 화려했거든요 엄청 덩치도 크고 이렇게 이제 꽉 차있었어요 지금은 뭔가 이제 머리랑 머리가 너무 크고 배가 뽈록 나와있고 약간 그런 디자인인데 디지몬으로 거기 살거니? 어.. 와라 옛날에 진짜 멋있었는데 뭔가 좀 맘에 안들어 그 당시에는 이제 궁극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체나였죠 메탈 그레이먼이 그래서 더 강해보이는 건가? 오르걸 받아 다정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어 후카이도로 이사가 이거 듣고 힘낼게 아 좋아요 쟤가 뭐 주.. 줄 수가 있어? 의뢰비를 낼 수가 있는 처지야? 좋습니다 플러그인 이런 이제 서브 퀘스트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게시판에 달아놨다고 그랬나? 고층.. 고충이.. 주민들의 고충이 직필로 빽빽히 적혀있다 어 왜 이렇게 어우 디지몬들의 일어난 사건이 탐정 화무서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의뢰가 와있어 오늘 힘써주도록 주민들 스트레스가 쌓인거 아닐까 아 이거 메인캐스트 아닌가? 왜 더빙이 안되있지? 중상물약이야 그니까지 씻어버리지 않겠나 가자 액자몬에게 여행이 나오지 않겠지 안 캐치 의뢰되도 완수하면서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도록 에고 나는 소위 말해 에고서치 같은 것은 흥미가 없지만 낙하.. 또 게시판이라는게 있어서 말이야 흥미가 있으면 가보도록 해 낙하노로 가라 이거 낙하노 아닌가? 낙하노 게시판 이거 아냐? 여기.. 여긴 내 낙하노 게시판에 가라는데? 의뢰료는 안받아있죠? 되게 불편해 게임이 미레이나 쟤한테 물어봤는데 쟤 다시 물어보자 왜 저럴까? 진짜 화나게 하.. 오늘 너무 조용한거 아냐 게임? 하긴 처음은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풀버전이기 때문에 탐정 업무나 하라 그러네요 낙하노 게시판은 지금 선택이 안되는거 같은데 다시 한번 눌러보긴 하겠습니다 안되면은 그냥 탐정사무소 가서 게시판을 해야죠 가자 4층에.. 혹시 뭐 리그 같은거 있나 없겠지? 아 추가됐어요 어디있어 아 브로드웨이 관리조합에서 온 의뢰다 브로드웨이 관내에 퍼진 도시전설의 소문 해명해줘 그들과 함께 말이지 메인? 아 메인인거 맞는거 같은데 왜 소리가 애정시간보다 빠르구만 이노된 오컬트 연구부 등장입니다 얘네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엑스트라구요 오컬트 연구부였던걸로 압니다 방금 나왔죠 오컬트 연구부니까 당연히 오컬트 가져왔겠죠 불가사해한 일들이 있었는데 오컬트부들이 유지되고 있어서 와.. 왜이렇게 힘이 없지? 나도 몰라 큰일나지 않기 위해 연구하는거야 이상한사건 많으니까 아.. 우린 이상한사건이 나면 언제 달려가는 오컬트 연구부니까요 도쿄에선 드문일이 아닌거 같은데 이제 오컬트는 음.. 오컬트랑 메카는 따로 분류해야된다 디지몬드는 메카다 나카노에서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1층 로비 벽화에 그려진 인물화가 입이랑 눈에서 피를 뿜어내는 피 흘리는 벽화 아.. 해골물 보이지 않는 시트 개여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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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별 내용 아닌거 같으니까 너무 하겠습니다 아.. 일본게임은 묘하게 대사가 많네요 저 별 내용 아니죠? 여기서 이제 이 나카노라는 여기는 뭐라그러나요? 백화점이라고 하죠 백화점에서 일어나는 이제 괴이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구요 그것들 이미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러고 가면은 진짜 아무 의미 없는거잖아 왜 온거야? 안왔어도 되는거 아냐 진행상? 부금 한번 틀어주려고 들여온건가? 모두 참가하는거라고 오컬트 연구부 회의에 참가하라고 합니다 아.. 음 음 그럼 회두져서 어두워졌으니 지금부터 제대로 오컬트 할 시간이야 1층부터군요 게이가 정말로 일어나는지 확인해보자구요 하나씩 조사해보자 너무 싫죠 분명히 메인이랑 연관이 있는 내용일거긴 할겁니다 사리세 딸낸 매투에 대해서 조사해봤습니다 매투는 30년정도 더.. 전에 유행한 옷 갈아입히기 인형 아니타의 전 남친력 인형이었던거 같아요 인형의 전 남친력은 뭐야 결혼을 약속한 연인으로 등장하지만 수년후에 외교관 란스한테 인기가 집중돼서 란스가 아나타와 결혼 메툰 전남친 설정이 됐다고 합니다 되게 불쌍한 애네 아.. 아.. 다리 사이에 붙였나? 질투하는 전 남친에 대한 내용이네요 아.. 다리 사이에 붙였나? 쓸데없는 내용을 하네 아.. 뭐 별 내용 없죠 딱 이상 없었고 부금이라도 깔아줘 진심이야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혼자 말해야 되잖아 2층 카타카타가 목격이 됐다고 한다 다리 세개 달린 매투는 어떻게 다리 세개 달린 디지몬 나오는건가? 뭐야 테키테키는 노세한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다니면서 웃음을 쫓아온대 아.. 긴 세월을 보내서 진화한 모습이 카타카타 카타카타는 대체 뭘까? 1층에서는 다리 세개인 녀석만 기억하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 두 녀석이 진짜 얘네 활동할 생각이 없어 의지가 없어 연애 얘기만 해 다음 3층 조사하자고 켄씨랑 요즘 어때? 연애 이야기하자 또 화장실이냐? 아닌거 아냐 아 근데 아까 화장실을 진짜 우연히 들어가본건데 어떻게 딱 발견해서 다행이다 카타카타가 좋아하면 다리 있어라고 물어보는데 올바른 대답을 하지 않으면은 올바른 대답은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리를 지금 쓰고 있다고? 말 그대로 임인가? 왜 카타카타인지 알거같아 선로에서 다리를 잃어버린 요괴니까 추워서 이를 부딪히고 있는게 아닐까 아무 이상 없는거야 3층은 또 카타카타 얘기였습니다 2층은 똑같이 사신 엘리베이터 사신이 보고싶다 이런건 더빙해줘 너무 길고 내가 더빙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야 부주의하네 네 이거 이건 게임을 만든 사람도 아는거에요 별로 읽을 필요가 없는 내용이니까 더빙을 안한거겠죠? 오케이 오케이 저 옥골트부는 이 게임에서 없어져도 되는 애들이야 코츠코츠 카타카타 메티오 사신 엘리베이터 개인은 분명 나타날거에요 왜그래 엘리베이터 소리 4층에서 누군가 내린것만으로 의심할 수 있어? 설마 뭐야 사람의 목소리? 아 내 노래로 틀어줘 진짜 할아버지 여기서 뭐하는거에요 케이카페에서 휴식을 한다고 우리 할아버지 엄청 빨리 일어나셔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왔어 가게를 잠그지 않은거다 지팡이 때문에 다리 세개 틀니 때문에 덜컥대고 아 이런거 왜 넣어놓은거야 진짜 아아 이거 메인이어야 되는데 진짜 진심으로 이거 서버 아니겠지? 메인의 외침은 퍼져나갔다 서버면 좋겠다 차라리 수속의 길을 해명할때까지 뭔 상상을 했나 너의 상상력이 원동력이 돼서 괴담이 된것이다 해명은 필요 없겠지 해명파일은 필요 없겠지 우리들이 다 알아냈습니다 빨리 흩어져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랜딩을 볼지도 모르는데 오컬트를 해결하게 한다? 와아 너무 극혐이죠 진행상 서브를 했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서브가 있던거였다면 뭐야 난 왜 매일 아침마다 여기 오는걸까 엄청 그리운 기분이 드는구먼 하지만 이유를 모르겠네 그려 미코 또 서브캐스트 마지막에 한당 버릇이야 이거 일본 괴담처럼 저렇게 마지막에 한번 때리는거 진짜 안좋아합니다 깔끔하게 마무리 해줬으면 좋겠어 열린 결말 좋아하지 않아 아 이거 메인 맞았네? 그쵸? 할아버지 나오고 피트 사라졌잖아요? 메인 맞네 메인 맞는데 메인 아닌 것처럼 해서 더빙 안해놓은거야? 진짜 양아치야 카페로 가죠 카페 가기 전에 혹시 뭐 컵 대회를 할 수 있나 보겠습니다 대회 할 수 있어도 딱히 노가다를 한다거나 하지않고 바로 깨겠습니다 어 안하죠 점검주인거 보니까 대회가 있긴 한가보죠? 여기지? 어 뭐야 뭐야 여기 아냐? 관내를 돌아야된다는거잖아 화장실은 안갑니다 왜 구루를 이렇게 만들었냐 왜 구루를 이렇게 만들었냐 오! 야아 혹시나 했다 야아 왜 mpc 잡고 화장실 앞에 놔 어떻게 알아 이거를 니가 누군지 알고 있어 나는 몰라 실감이 나지 않아 팁에 적어놔야돼 진행이 안될때 화장실에 가라 피트가 없어졌다고 한번 돌아와 의뢰가 있던 참이야 피트는 뭐 그냥 디지몬이죠 우리 탐정 사무소의 마스코트 전내 탐정 사무소의 마스코트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저는 새로운 의뢰가 한건 추가되었습니다 어 4개짜리다 메모리엄 나온다 계속 찾고 있어 나의 미코 나의 애완 고양이를 찾아줘 아 애완 고양이였어? 고양이 찾기다 아 이거 메인 맞네 나카드 소지전설사건의 정치였던 인물인데 기억하고 있니? 웃기만 지쳐도 인연이라서니 정말 기미한 인연이야 음 케이크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해왔어 우선 가서 상태를 보고 오도록 와 진짜 와 진짜 내 게임 역사상 최악이다 그 오컬트캐스트를 메인이랑 연계시켜놓는 그 발상은 심지어 방금 더빙 안되어 있지 않았나요? 터빙이 왜 자꾸 중요한 데서만 되어있는거야 뭐야 너희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져 나 정말 오랜만에 들을거 같애 너희 목소리를 뭐야 지진 나지 않았니? 뭐야 할아버지는 안계셨나? 아 일단 돌아와서 아침에 다시 카페에 가보도록 해 담을 해뜰 무렵 또 가야된다고 앞으로 이동시켜주면 안돼? 해뜰 무렵까지는 스킵해주고 여기선 다시 가야되는거야 어 여기 사람이 없네요 아무도 1층에 있었는데 할아버지 어 너무나 기다리고 있었단다 응 낮에 왔지만 못 만났다고 그럼 꽤나 타이밍이 나빴구먼 나는 계속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단다 바로 차 안해주려무나 내 미코는 여기있어 이 벽 안에 말이야 게잇카페에 있는건가 VW4층에 무시무지한 디지털 웨이브 진동을 감지했다 난기류다 아마도 타임캡슐이 발생원이겠지 뭐야 지진? 아니 1층은 흔들리지 않아 디지털 웨이브의 진동은 네가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 음? 오오! 몰라도 괜찮아 모르는게 좋아 지금 이대로가 괜찮아 이대로가 좋아 물을 한모금만 마시겠습니다 아 그만해 나를 깨우지마 미코야 나는 피트야 정말 괜찮단다 내 곁으로 돌아오렴 미코 너무 제멋대로잖아 아직 타쿠미 부탁이야 나는 지금 이대로 미안하구나 미코 미안하구나 연결됐나? 진동은 뭐였지만 변함없이 엄청나다 마치 큰 소용돌이나 커다란 폭풍 같군 원인은 진공관식 컴퓨터야 그걸 중심으로 구회전 구회선의 인트라넷 내에서 디지털 웨이브의 경로가 발생하고 있어 그래 전자적 용맥 디지털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거지 아 현실세계에 영향을 미치는건 시간 문제야 빨리 해결해줘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본 진행됩니다 근데 솔직히 저 고양이 진행시키는걸 메인에 넣는 이유는 나를 깨우지 말아줘 저 녀석의 의견 따윈 중요하지 않죠 저는 내 할 일을 할 뿐 직선 길이 위안 좋았을 테지만 아니었구요 뭐 나오냐 고양이 자동 오메가 블레이드 처음 본다 아 나 처음 봅니다 똥 던지는걸로 레벨업 했기 때문에 브레이브 메탈 와 5,000 데미지 얘는 강해진게 별로 없어요 레벨업이나 좀 했나 아 벌몬을 진화시켜야되는구나 잊고 있었네요 벌몬도 재능이 200일겁니다 내가 순환을 시켜주긴 했나 벌몬은 뭐 진화시킬게 하나 있어야지 좀 기분이 좀 그럴거 같아서 뒀는데 얘도 이제 맥스인가보네 150인거 같죠 딱 속도랑 데미지 체력이 좋네요 언제 줬대? 기억이 없는데 아 돌아가야돼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길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어요 갈수록 왼쪽으로 갈까? 아 왼쪽 맞네 맞겠지? 아 너무 복잡한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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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전 체질 야 오메가 블레이드 아 뭐야 한마귀 못잡아? 계속 150짜리인데 좀 약하다 힐러 느낌이에요 부활기도 있고 나라도 많고 얘네가 다 죽어도 임펠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복장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임펠몬 같은 경우에는 관통 데미지가 없지만 완전체라서 이제 계속 좀 낫고 상당히 강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세기도 했었구요 완전체를 한창 쓸 때 굉장히 이제 고성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나를 알려고 하는거야 답이 없다 피트를 찾자 가자 야 야 가는 곳이 곧 길이다 곧 길이다 아 이런걸 좀 한방에 보내자 왜 너 왜 그렇게 약하냐 어 그래 저런건 한방에 죽여야돼 양심비 있어야지 덩치가 있는데 등급이 초 궁극체인가 그러지 않나 어 여기 써있죠 종족 아래 초 궁극체라면서 저게 약하면 어떡해 어느 부분에서 초인거야 길은 왜 이렇게 복잡한거야 상자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상자에서 뭐가 나온다 그러는데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건가? 아냐 저거는 상자다 혼내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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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 싸웁니다 돈도 주고요 억제칩 저건 이제 훈련시킨 수치를 감소시키는 능력이죠 블랙어그레이몬 쓸 때 이제 능치 올려뒀던걸 지워야되기 때문에 써봤는데 이렇게 많이 내려가더라구요 길이 왜 길인데 저기 한번 가보죠 뭐가 있길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길을 아 내려오게끔 되어있구나 미니맵은 또 안되어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장... 아... 내려가는게 없지 나아가다가 전투를 하는게 의미가 없어 개소내야 레벨업이 안되기 때문에 마나가 안차니까 브로드웨이 지하 건설계획은 1959년에 발표되어 오픈될 때까지 7년은 세월이 걸렸다 완성시간이 걸린된 이유가 있다 중국에 들어갈 때 매번 커다란 트러블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 사전작업단계를 지하수가 터져 공사가 중단된 것 커다란 연못이 되어 그들 장애가 방치되었다 어째서인지 숲 깊게 대여가 잔뜩 낚여서 낚시꾼이 품었다고 한다 무리를 하는 사람도 많아서 익사했다는 기록까지 있다 침상안으로 뒤집물이 들어왔다 너무 춥고 무서워 도와줘 아무도 와주지 않았다 아... 큐파 타코미가 와서 피트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내 이름은 피트 원래 이제 메인캐스트 때 이렇게 만났었죠 옛날에 초반에 초반이라기는 조금 지난 것 같기도 하고 초중반 정도에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아이템 써서 가야되다 방화벽 하자 오 잠깐만 취소 도전과제 배틀철인 달성 개뜬금 없이 만날 필요가 없죠 돈도 사실 뭐 필요가 없고 이 이상 사실 강의칠 여지가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아... 길 너무 혐인데 이거 완전 돌아가야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큰길로 큰길로 가면 같을 것 같고 일로 한번 가보죠 겁나 뭔데? 괜히 온 것 같은데 단서가 멀리 있는게 보였었죠? 이동할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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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1961년 내각이 소득 배증을 계획을 스타트한다 경제가 상승했다 대형 건수사가 예산을 부렸다 62년 수도고속 수도고속도로의 메인 루트가 예전보다 빨리 완성되었다 그때 방치되어 있던 VW가 시선을 모았고 노동자와 자원이 도심에서 여기로 운반되어 합쳐서 공사가 시작되었다 설계도 같은걸 준비할 틈도 없었을 것이다 요시토는 유키 후유메을 정말 좋아한다 언제 나를 무릎에 앉히고 유키 후유메에 대한 얘기를 한다 노래도 춤도 용모도 완벽 아이돌 따로 없다고 한다 정말 즐거운 듯 얘기한다 나도 요시토가 정말 좋아 자 PTA가 안나오네요 이번에 아 자 여기서 돌아가야돼? 내 생각에 그 길인거 같죠 이거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아이템도 가겠습니다 아마 세번째걸 딱 하면 되겠지 이거 순서상 그러면은 아 어딜 가든 뭐 1,2,3 이렇게 좋겠죠 뭐 나 딱 맞게 잡은게 아니겠지 이게 아니네 여기가 아니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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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킨3 설계도 없이 게시된 공사는 그저 땅 모양만 맞춰 철거를 세우고 시멘트를 흘려보낸 곳이었다 4년 후 층술 세워보니 지하 3층 지상 10층이 되었단 얘기다 동영제일의 상업빌딩은 기세만으로 만들어졌다 엘리베이터는 각도를 잘못 틀어서 1층과 3층 사이로 이뤄지거나 거의 쓰이지 않는 지하층이 있거나 빌딩은 매우 이해하기 힘든 구조인 것이다 유시토는 아들이랑 망국발람에 간적이 있다고 한다 월석을 보는 줄이 엄청 길어져 녹초가 되었다고 한다 아들들은 즐거워한다 미지시마 주임이라고도 불린다 미지시마 요시토 요시토가 이름 엘리베이터는 컴퓨터룸에서 높은 사람이라 아들과 함께 놀러갈 시간이 없어 망국발람회가 즐거웠던 모양이다 요시토도 나도 요시토랑 가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언제나 컴퓨터룸에서 요시토랑 함께하지 그니까 괜찮아 이제 그만 저희는 단서는 없었으면 좋겠다 너희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 입구쪽에 있는 포탈로 가야되나? 이거 가져 이거 세이브 한번 할까? 아 나 근데 세이브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녹화 끊어질 걸 대비해서 나눠서 했어야 됐는데 정신 못 차렸죠? 됐어 대충해 그럼 녹화 끊어지겠어 예전에 아웃워드 할 때 한번 끊어져서 완전 이제 끔찍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녹화 파일 형식을 바꿔야 되나? 저쪽으로 가면 된다 끊어지면 사격이 너무 커 여기 스토리 이어나가고 있는데 풀버전으로 옛날처럼 짧게 짧게 끊는 것도 아니고 스카이림은 아예 하루 시작 전에 세이브 파일을 따로 해놓죠 시킨스 뽀 통산적으로 큰 상업 빌딩은 건물주가 메인인데요 전체의 이미지 전략을 세우고 입점 업체를 고르거나 세세한 약관을 향하는 법이다 BW는 달랐다 처음부터 점포도 죽어도 제각가게 판매해버린 것이다 구입한 사람은 그 스페이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오픈 초기부터 각각 점주나 주민은 자신의 가게나 방을 마음대로 개조하기 시작했다 이 빌딩의 설계도가 완성된 지 8년이 걸렸다 그 점에서는 이제 누구도 전체를 파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개조해서 파악이 안된다 유시터는 언제나 나를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계속 쓰다듬어준다 난 유시터가 정말 좋아 유시터는 언제나 나를 미코라고 불러준다 나는 수컷이지만 유시터가 불러주는 이름은 정말 좋다 이제 됐니? 아 뭐 아직도 있다고? 아니 아직도 있을 수가 있어? 없잖아 내가 뭐 놓친게 있는건가? 아니 아니 이제 없어 길이 그냥 다 돌았는데 나 진짜로 포탈 총 4개 있죠 저거 하나 돌았고 저거 하나 돌았고 저거 하나 돌았고 저거 위에 하나 돌았고 나 시키서 4개 모았고 길이 없는데? 다시 가야되나? 아 여기 여기... 혹시 벽면 같은데 있나? 이런데? 저기는 갔죠? 여기 여기 와봐 아 여깄네 5 VW 지하에 있는 진공관식 컴퓨터가 있다 이건 제2차 세계대전 종교로 전범 체포에서 도망친 자들이 몰래 가지고 들어와 아 2차 세계대전까지 가는건 좀 아니지 않냐? 하핳 GHQ선으로부터 지켰다고 한다 연산장추 쓰인 것인지 암호회동용으로 쓰인 것인지 용돈 정확하지 않다 아 진공식 컴퓨터에 의사를 넣어 아무도 모르게 벽 안을 메워놨다고 한다 어어 깜깜해져 버렸어 나는 어두운 곳에서 아무렇지도 않지만 깜깜한 건 처음 요시토가 없어 냄새도 없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여기 요시토 여기 어디야 요시토 요시토 토 요시토 알아버렸구나 나는 물 자꾸 마시게되네 시작됐나 예상했던 것보다 터무니없이 엄청나군 필딩이 무너지고 마라 맨인데 무너트려버려 그냥 난 누구야 누군가 알려줘 다 나왔죠 일단 미코 맞아 나는 미코 요시토는 친구 피트는 내 친구 요시토는 부풀고 있어 요시토는 계속 찾아줬구나 잘 찾아줬어 요시토 요시토가 늦지 않았군 내 조수 좋은 실력이야 덕분에 겁이 깨지 않고 끝났어 미코 미코야 사과해야되는건 내 쪽이라 정말 미안하구나 요시토는 날 계속 기다려줬잖아 미코 미코가 다시 제외할 수 있어 너무 고마워 아 나는 컴퓨터룸이 존재했던 당시에는 가족가 떨어지고 관내에 살고 있었단다 컴퓨터룸인데 직장이었지 유일하게 데려온 가족이 미코란다 미코 상대로 가족과의 추억이나 마음에 드는 아이돌 유우키 휴메에 뜨거운 마음을 이야기하면 외로움을 달리고 있었지 미코는 컴퓨터룸에 따라왔던다 긴 시간을 미코와 함께 보냈단다 컴퓨터룸이 폐쇄해 결정되어 방해부가에 통째로 두꺼운 벽으로 더치해졌지 미코가 없어진건 마침 그 무렵이었단다 설마라고는 생각했지 몇 번이나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머지않아 포기하고 망각의 저편으로 보내 어떻게 덕분인지 수십년의 세월이 흘렀구나 미코와 제어할 수 있는건 다 내 덕분이란다 정말 고맙구나 미코와 다시 살 수 있어 정말 고맙다 야 어떻게 자기 애완동물까지 공부를 쳐버렸냐 웃고 넘길 내용이 아닌데 아... 얘네가 잘 좋다니까 뭐 진공시 컴퓨터에 갇힌 고양이 인트라넷 용맥의 힘으로 얻어 컴퓨터 동기화에 디지몬 아아아아아아 용맥의 힘 디지털 세계에 관련된 에너지를 얻어서 디지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십년을 살았나봐요 요게 고양이네? 피트가 그러면 미코가 맞네 진짜로 원래 고양이였는데 디지몬 고양이가 된거네 위즈시마 할아버지는 다시 함께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했었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나 음... 위즈시마 할아버지는 도시 전설의 정체를 아는걸 알게된 사건 그는 어떻게 칸내에 침입했던거지 그렇다면 출입구가 열렸었다고 해도 법을 출입하는건 얘가 달라진다 납득하는... 추리를 할 수 있니? 할아버지를 조사하면은 답이 나올지도 몰라 우릴 찾지 말아줘 피트의 목소리 캬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얘 아아 이aldo 음... 이 생계는 잔뜩이다 여기는 이 나카노는 진짜 진짜 할아버지 유령이었구나 갑자기 엔딩처럼 끝나지마 진짜 도시전설 맞았네 근데 갑자기 이런 내용을 왜 메인에 넣는거야 서브에 넣어놔 설마 DLC인가 이거? 근데 DLC 퀘스트를 꽤 많이 했거든요 의도치 않게 아니겠지 이건 메인이야 솔직히 그쵸? 메인 냄새 나죠? 너 하나 두명뿐인 탐정사무소가 되었고 소파에 피트가 없다는 것을 소파에 피트가 생긴지 얼마 안됐거든요 잠깐 있었거든요 바로 그리워하는 모습 좋아요 잠깐 보더라도 친구는 친구다 좋습니다 165 나 지금 메모리가 거의 차지 않았나? 6차인데 진짜 시키면 안되겠죠? 뭐야 또 완수하라고? 쇠거 없죠 이제 길로 나가보죠 뭐야 아르타다 아르타가 듀쿠몬을 죽이고 흡수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급하게 용건만 정하겠어 오다이바로 와라 약시저분이 액자문이 돌아오고 있다고 하던 건수에도 그렇게 뭐야 서브지를 찾으셔야 도와야라 퓨커시야겐 말하지 말고 이리와 야지 좀 싫어 하지만 가겠어 궁금하니까 아이템 좀 팔아줄래요? SP 캡슐을 가져갑시다 이제 레벨업을 해버렸기 땜에 레벨업을... 아 더 사자 해버렸기 땜에 레벨업이 되면서 체력이랑 SP가 차는건 이제 없기 땜에 이걸 좀 사서 채우겠습니다 갈때 왔다갔다 할때마다 디지랩에서 채워서 되지만 모르겠고 그냥 채우겠습니다 혀가 막고이네요 오다이바로 가라 그랬죠? 액자문이 돌아온다 액자문은 이제 아주 강력한 디지몬으로 깽판을 막 치다가 사라졌죠 로얄라이츠가 덤볐다가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개 털렸습니다 로얄라이츠의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양이 덤볐다가 한마리한테 상대도 안됐어요 이길 수가 없는 결과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전투를 하는게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 돈 정도죠 이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돈 뭐 다 쓸거 같지도 않고 끝낼 때까지 왜이렇게 왜이렇게 무식하게 나와 있네 이거 뭐야? 겸치 엄청 많이 죽겠다 얘네 저기로 가면 진행일거 같기 때문에 세이브를 하도록 하죠 아 왜그래 내가 그거 안해서 그래? 안하고 갈거야 인컨터 안되는거 가 아아 삼부일비 하지마 그래 서둘러 껴 껴 껴 껴 벌써 대기하고 있네 쟤는 쟤는 그냥 여기서 떠나지 않았던게 아닐까 사실 화장실만 갔다 왔는데 그사이에 우리가 다 사라진게 아닐까 어흐 오래만에 더빙됐죠 오랜만에 더빙됐죠 사자고 아는 대가붙을 갖다주게더 오타쿠의 오다쿠의 오낙하러 오다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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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도우 오다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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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자몬 오다쿠의 흣 오 ons 그것이 그것이 오다쿠의 나cing 전생 이것에 굉장히... 성격이 이상해졌는데? 원래 이상했는데... 강해지지만 마음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힛을까요? 힛을까요? 그렇구나.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싶었구나. 남겨둔 일이 있었다 얘도 뭐 얘도 식물인간 된 가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뉘앙스로 나왔었죠 그 일을 끝내려면 힘이 필요하다 이미 질러버렸으니까 그냥 저지르겠다 지금은 액자몬을 잡자 액자몬이란 디지몬이 있다는 걸 이 게임하면 처음 알았습니다 잡으러 갑시다 직접 싸우나 보네요 여기여기여기 게스트로 나오죠 초록색으로 아 뭐 이기는 건 뭐 황제 드라몬이 빠져야죠 데이터니까 황제 드라몬 대신에 캐논볼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냐 임펠몬 가자 데미지 432의 힘을 보여줘 아 너는 광역 그게 없구나 이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죠 아 스피드 차질 주자 버프 줘 이분이 다 해주실 거야 엑셀 부스터 아르톡은 데미지 안 들어가고요 극혐이고요 스피드 스피드 계속 올려 숨이 거칠어져 있다 뭐야 뭐야 스피드 차지 필드 쟤 뭐 당연히 물리 공격이겠지 자 갑시다 블랙 토네이더 관통 공격 처음 써봅니다 데미지 올리고 아 너무 강해 브레이브 메탈 야 크리더도 500밖에 안 돼 저거는 한턴 쉬어야 되거든요 칼라드 볼그의 격양 아 이 와중에 버프를 걸어 헬즈 그레네이드 보여줘 332 아 강합니다 432 혼자 완전체인데 블랙 토네이더 보내줘 놓아줘 그렇지 캘쌤 아 6만의 메모리업 DX 진화시킬 수 있죠 캐논벌먼 이렇게 약한데 이걸 못 이긴 거야 롤라이치가 약해져 있었다 그랬으니까 흐흐흐 이 놈은 사수간이 대가수기다 이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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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뭐 이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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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두가 이제 세두가 이제 인간을 멸망시키는 쪽에 로얄라이츠들에 붙었던 인간이죠 자 그때 여스트가 손을 잡아서 디지털세계랑 인간세계를 지금 융합시켜서 얘네들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옛날부터 성장하지 않은 꼬맹이야 나는 근데 애처럼 살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말하고 있죠 나한테 실망했지 하지만 난 변악해서 시켜봐줘 조조같은데서 하죠 재밌겠다 재밌겠다 저거 재밌겠다 저거 얘는 뭐 안 먹고 갔네 그냥 액지암호는 아싸 천원 저장 아 되게 너무 세져서 나 어그레이모님이 너무 감히 수고했다 미친 용을 벽파하다니 대단하구만 자 자 자 엑자몬은 매그노몬 이랜이 감지하고 있다 금색으로 된 볼드론 같은 녀석이죠 아르타가 신경쓰인다 아르타는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 아르타 얘기 그만하고 어차피 형 똑같을거 아니야 얘는 이제 대기업 회장 딸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전멸시키자 파의 로얄라이츠 중에 하나인 로드 나이트몬과 원수 관계죠 아빠를 죽였기때문에 라는 설정으로 아는데 확실히 그랬는지는 안밝혀졌어요 안밝혀진거 맞겠지 로드 나이트몬을 찾았습니다 아키하바라로 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되지 어 두프두몬과 로드 나이트몬이 남았다는데 어? 그 이상한 날개다리는 어떻게 됐어 그럼? 하야네 아키하바라로 갔는데 내가 언제 없애나 여기? 기억이 없는데 나는? 내가 언제 없애나? 추억 어? 매그노몬 먹을때 없앴었나? 기억이 안나네 아키하바라로 가죠 진화한번 할까? 지금 멤버에서 데이터를 하나 추가하는게 낫겠죠? 그쵸 새로운 디지몬입니다 많은 궁극체도 한번 진화시켜봤기때문 인페몬 재능도가 다닐때 쩌리같은애들 이런애들 너 뭐야 방어력 방어력 아 그래도 물리공격쪽이네 다행인가요 물리공격도 별로 안놉네 탱컨가? 오메가몬보다 튼튼한거 같죠? 스킬이나좀 볼까? 디스트로이드 크래쉬 방어력이 15% 상상하고 적 전체한테 80%의 마법공격력 마법공격력이라고 합니다 가라? 가! 아! 컴! 들어올수 있니? 아우씨 일단 와봐 태화를 하자 이게 뭐야 기차같은걸로 변했어 그걸로 할까요 파워드라몬? 내 추억의 최종보스? 너가 지날수있지 어 여깄네 여기 데이터도 있네 얘는 제가 그 디지먼 소울체이서라는 모바일게임 시즌1때 만들어봤기때문에 근데 굉장히 능력치가 좋더라구요 그쵸? 공력 올라가고 불속성과 어둠속성 스킬 데미지가 10% 올라간다 총 20% 올라가는거죠? 그렇게 계산하면 안될거같긴한데 어찌됐건 강력한 녀석입니다 근데 이걸로 한번 해보죠 다 봤으니까 얘도 봤는데 얜 뭔지 모르겠어요 처음보는 애입니다 얘는 여기서 뭐 더 진화가 된다던가 뭐 그런거 없습니다 얘는 얘도 없죠? 얘도 없었구요 당연히 얘도 없었고 이거 한번 보죠 얘도 없었죠? 얘는 없게 생겼어 저건 진화하면 안 용자물대 케이캅스 돼 케이캅스 있어도 진화시키면 안돼 있어도 모른척해야돼 아키아바르로 갑니다 아 회복시키고 갈걸 됐어 가자 아 참네 이거 전투 끝나면 회복해주는게 인지상정 아닌가 아 나 이거 했으면은 데려올 수 있었는데 아 됐어 오메가몬 뭐하러 데려와 가자 아 죽었다 오메가몬을 대신해서 기가 드라몬을 넣었으니까 열심히 일해주길 바라네 잠깐만 기다리게 뭔가 징그러운게 따라오고 있네 바꿔주게 어우 징그러 안녕 안녕 콘니치와 노드나이트몬과 결착을 짓고 싶습니다 투하주세요 니가 지어 지을거면 도와달래 도와달래 여기부턴가 그럼 합치하는거는 오메가몬 밖에 없는건가 오메가몬 아 맞다 얘도 얘도 합치한 애지 그 저기 거시기 황제드라몬 막혀있네요 다 왔다갔다 해봐야겠는데 느낌표도 있는데 다 막혀있는거죠 아 이게 뭐야 아 이번 게스트는 이 녀석이네요 원래 파워드라몬의 주인이었으나 저 녀석으로 바뀌었습니다 파트너가 뭐야 아 뭐야 라이즈 그레이몬인가 를 데리고 다닌다 저걸로 바뀌었어요 아 여기가 맞나보다 딴 길로 새지 말라는 암묵적인 아 저긴가 길이네 어디 갔다다니는거야 나는 다 막아놓지 그냥 여기네 타임 야 털어와 아유 머리 큰거 봐 힘내줘 얘는 상성 두배 때려도 블랙워크레이몬이 더 쓸거 같애 가드나 하고 돌아라 빙글빙글빙글 야아 겁나 강해 오오 11레벨 보너스가 없는데도 12레벨이 됐어요 한 번에 뭐야 아이 뭐 뭔데 뭐야 아 길을 유도를 해놨네 이렇게 오 뭔가 쎄놈들 나오기 시작했어 갑자기 맵이 변했나보다 어 어 그런거 같죠 잠깐만 저거 양쪽을 막아놨는데 여기야 그러면은 여긴 막혀있는 데잖아 그치 여기로 들어왔죠 쟤가 어떻게 된거야 길이 가 붙여봐 여긴 뭐 아무것도 없겠지 성장 와 쟤 무슨 골든컵에 나왔던 애 아닌가 어 마지막에 진짜 쎄보인다 완전 체겠죠 아 이거 다 막아두면 어쩌라고 오 어 여깄어 가운데는 궁극 최고 주변은 완전 체 같죠 광역기를 좀 쓰고 싶은데 이런거는 블랙어그레이모님한테 맡기겠습니다 너는 빠져 바이러시한 상대 임펠리모님 오시구요 그냥 쏠까? 그냥 쏴도 쐴거 같은데 가이아포스 광역이죠? 세병한테 백의 피해 와아 겁나 쎄 그레이모님이야 역시 역시 그레이모님이야 쇼크 재능 200지근이라서 스킬이 꽉 차있네 소구리 여기 열어주면 되지 왜 또 저길 열어주냐 아 참 이상한 놈이네 여기 그냥 열어주면 되잖아 어이 징그러우니까 바꿔치구요 여기 쎄다 오메가머니 개수가 120이었죠 로얄라이치 하얀 애가 검은색은 115였고 진짜 좋은거다 걔한테 데미지 몰빡하면은 블랙오그레이몬보다 쎄라나? 블랙오그레이몬이 더 쎄거 같은데 얘는 특성에 공룡이 붙어있어서 얘는 이게 공룡이 붙어있거든요 15%가 근데 오메가몬은 이제 관통공격이 지력 데미지기도 하고 역시 얘가 난거같애 나는 울리면 올리면 되니까 개수가 20이나 차이나긴 하는데 딱봐도 보스죠 딱봐도 보스가 아니라 제가 로드 나이트몬이죠 아잇 안서서 회복하겠습니다 로드 나이트몬은 무슨 타입일까요? 기억이 없는데 분명히 내가 주니어를 가 데리고 있었는데 기억을 잃었습니다 싸우겠습니다 뭐 진리는 없으니까 빨리 혼날준비해 내가 진짜 약해보이는데 디자인이 너를 잃어버리지 못해 아버지를 죽였다 너를... 절대... 아 얘가 주니어 맞나보구나 아 얘가 주니어 맞나보구나 그러나 그 여자의 의식 지효하 유즈마키 키시베 야심 욕망 질투 아 리에라는 애도 이제 변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융합돼서 그런가 보구나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에덴 창고군은 아 아 아 아 말이 너무 많아 죽어 그냥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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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내용이야 8년 전이래 이 카미시라 카미시라 유고는 얘고 유코는 얘 오빠구요 노키아는 아직 오늘 안 나왔는데 핑크색 머리 여자애가 따로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카카오톡 그룹에 있던 애 아라타는 아까 나온 중2병이구요 그리고 내놈이 아마 얘겠죠 주인공 타코미 나죠 잭을 갖고 디지털월드에 왔다 기억이 없어 아 얘 눈치 깠죠 이제 와서 그들이 아 다행히 진실 설명을 안해줘 다행이야 다행힐 뻔했는데 이제 과거에 8년 전에 지금 우리는 처음 만난 걸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 8년 전부터 부랄 친구였다 부랄이 5개였다 빨리 덤벼 뭐냐 무슨 속속이냐 바이러스야 뭐야 뭐 버프를 걸고 난리야 바꿔 부스터 디스트럭션 바이러스인가 보지 디자인이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해라 너가 상성이니까 한번 때려봐야지 넌 단일기기도 하고 얘는 공격력이겠지 얘는 맞춰줍니다 떨어져 오케오케 블랙 터네이터 어 좋은 넷새 어택 차지 빌드 어 뭐야 좋은거 써주네 아 상태이상 제거인가 보구나 마이너스 떨어졌죠 오메가 블레이드 어 데미지 1.5배 가자 저 덩치로 칼까지 쓰는 비열함 아 미쳤어 무쳐어 무쳐어 3,800 데미지 세다 약 받는데 메모리 업도 받았습니다 6만원이나 받았어 잘가 너무 힘없이 사라진다 야 뭐야 휘코씨에게 연락해보자 디지바이스가 반응하지 않아 유코가 없어 선택지가 없어 똑같애 천원 저장 안시켜줬는데 뭐야 가자 아 선택지가 왜 있는거야 다 같은 내용인데 가 들어가 들어가 저장하고 가 저장만 되면은 문제없어 데미지가 막 천이 넘어가니까 대불몬은 보이지 않는다 딱 저번화까지만 해도 대불몬이 비벼지는 선이었는데 이제 아니네 개비스코 나왔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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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층에서 공사해 뭐야 왜 이렇게 탈퉁대 제가 연상이라고 합니다. 아르타 같죠? 머리 스타일이 여긴 8년 전에 에덴 이게 대사에 나온게 정답이기지다 아 시작에 에덴 야 자기 딸한테 테스트를 시킨 거구나 딸이랑 아들 그저 남매니까 6565 이 에덴이라는 세계 이제 뭐 게임이라고 하면 되겠죠 스카이림이라고 치면은 어 여기 거기네 쿠롱 쿠롱2로 넘어가는 데고 여기는 지금 쿠롱1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 처음에 저쪽에 시작된 데가 거기다 맨 처음에 이터한테 공격당해 가지고 식물인간이 됐는데 그저기였네 여기도 비어있겠죠? 아 되게 잘 만들었다 게임 몇 살이라고 8년 전을 추억하냐는데 너는 민증도 안 나온게 잡동사니 공원 아 이 시간이 쭉 계속 된다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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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진행해야 돼 즐거워 아 선택지가 없어 아 원래 이랬구나 여기서 이제 불려서 디지몬 프로그램을 받았거든요 해커한테 그 해커가 스웨도입니다 그랬던 거 기억나 다 기억났어 내용 완벽해 디지몬 마스터야 무언가 울리고 있어 8년 전에 뭔 일이 있었는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여기서 계속 있으면은 아 근데 볼 생각 없는 것 같죠? 나왔습니다 바뀌죠? 아 그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로스트 로스트 메모리즈 저기 이제 노키아죠 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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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죠? 고글 같은 거 아 그 수용선수 안경 아냐? 수경 아냐? 교활원 함정에 빠져버린 것 같애 검무수수 사용해서 타코를 없애려고 하는 거겠지 찾아야 돼 우리도 알고 있는 장소야 처음 소원은 8년 전에 해야 되는? 조묘한 함정 때문에 타코비만 이동한 거다 빨리 로드나이트몬한테서 좋자 이름 왜 그렇게 기냐 너한테 맡기겠다 노키아 디지몬들을 데리고 어? 디지몬들은 남아있나 보다 나만 이동했네 좋아좋아요 가자 대회가 데려간 멤버는 빠지는 거 아니야? 오메가만 있으니까 오오 노키아 주인공이냐? 오 어? 멤버 그대로 있네? 아 이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지 세이브해도 뭐 그림이 바뀐다거나 그런 이벤트는 없습니다 뭐야 아 맞다 맞다 이리로 나가는 거야 아무것도 없네 서비스 전에 에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온 적이 있습니다 가자 다 덤비면 다 죽인다 다 덤비면 다 죽인다 너 이미 필요해 타코미를 위한 공간이지만 고맙다 간다 시킬 거 있냐? 아 뭐 잔뜩 나왔죠?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개발이나 하자 개발해서 보석같은게 나오면은 돈을 엄청 주더라구요 만원짜리를 하면은 개발을 다 돌려놨으면 노가 날 때 세네 세네 네번째 애들은 쉬어 네번째는 주인공 멤버니까 가자 뭐 맵에 구조가 좀 다른데 저기 아이템이 있습니다 저쪽에 프롱2로 넘어가는 부분에 여기도 있고 저런 의도가 뭐야 왜 이렇게 센놈들 나와 뭐야 완전체 나와 참 이상해 방송만 하면 에어컨을 틀어도 없네 말을 해서 그런가 혈압이 쭉쭉 올라가나 프렌드쉽 DX는 이제 우정을 올려주는 지폐단으로 기억을 합니다 25인가 올려줄 거에요 그만 나와 너네 지폐냐 같은 놈만 나와 진화를 좀 시켜보고 깨달았거든요 저번에 200노가다 하면서 의외로 뒤집어니 별로 없습니다 메모라이즈에서 메모라이즈가 뭐 해커스 메모리라고 또 있거든요 이 게임이 두 개짜리기 때문에 두 개 핫본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와줄라나 오징어 괴물 같은 것도 안 나왔고 와 궁극체도 나오네 와 궁극체 나오는 거 처음 봅니다 필드로 잔몹으로 나와 저것 봐 개비스콘 개비스콘 프리스테이 타코미를 쫓자고 머이가 도망친다고 나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잠을 못 자건 요즘 불면증이 좀 있어서 아우 오늘 좀 에너지가 없네요 이따가 힘도 빠지고 재미있게 즐겨보겠습니다 다코미도 갈거지 코 다코미도 갈거지 코 코 아 이렇게 갔구나 이렇게 디지몬 세계로 간거구나 빨리 가 빨리 가 디지몬 세계 간다 디지몬 세계 유코죠 유코죠 유코 유코 오빠 그니까 잃어버린 각오가 있다 어...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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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진짜 제가 지금 지금 내가 아 8년 에덴 베이터를 쇠신데이터 음... 음... 아... 저는 이제 이 타코미라는 캐릭터는 이트에 공격을 받아서 몸은 잠들었고 정신 데이터는 이제 활동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게 정신 데이터 상태거든요 지금 돌아다닌 게 근데 얘는 정신 데이터가 따로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지금 나타나는 거라고 합니다 저거 지금 반짝반짝 거리죠 요 상태 네 디지털 월드 장소로 가서 이제 유고의 정신을 꺼내올 수가 있다 디지털 월드를 가라는 거죠 드디어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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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 흠... 가믈려면 용기가 필요해 빨리 가 어차피 갈 거잖아 안 간다는 선택지는 없어 이 게임에서 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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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유보 보혈시켜서 뭐 다 써먹어 지면 더 없잖아 지만 되는거 아닙니까 다코미도 아르타도 모두 함께야 전부 친구니까요 가자 껴 가자 유코치 아 나 기가 들어 한 번 자고 바깥을걸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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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가 움직이나 보다 얘가 계속 디지몬 탐정이잖아요 지금 탐정들의 수장이죠 난 강력한 디지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쿄코라는 탐정이 믿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갖고 있잖아요 미래에도 그 뭐죠 천사랑 악마 합체하네 뭐 마스테몬이었나 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아름다운 곳이에요 초반에 아구몬이 만났을 때 그립다고 했었는데 아구몬도 기억을 잃은 상태였죠 오메가몬 상태로 현세로 넘어오면서 오메가몬이 너무 세니까 너프 너프 봤다가 이게 둘로 찢어져서 와서 기억을 잃었었는데 어렸을 때 만나다는 떡밥을 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세월 풀겠죠 어? 다 파트너는가 보다 나만 없어 나만 찐따야 저는 세 마리 중 하나 굴렀기 때문에 없나보네 아 그러면은 이거 꽤 있나보다 요거 아니야 요거 요거 센터 이게 지나면은 그걸로 변하죠 코로몬으로 그래서 이걸 갖고 있나 보네 그레이먼 계통이었네 좋아좋아 아 엄청 길 것 같다 뭐 사건이 터진다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일단 잠드는 거 아니야? 아 불안한데 아냐아냐 엄청나게 스킵한 거 같아 지금 아냐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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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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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다시 오자 다같이 노는 장면 다 스킵 돼서 너무 너무 어썸해 이 시간이 영원히 이어진다면 좋을텐데 그 시간이 영원히 이어진다면 좋을텐데 그 시간이 영원히 이어진다면 좋을텐데 이걸로 앵무족이 오나보네 그렇네 다 쟤네 탓이었구만 디지털월드에다가 빅동 싸놓고 간거네 계속 여기에 있자 근데 설마 이거 그래픽이 있는건데 그래픽 깨진거 아니죠? 무조건 개비스콘 나오는거 맞죠? 당연하겠지 그래픽 깨질리가 없지? 너무 거슬려 개비스콘인게 아 유고가 유인을 했구나 아 아 아 아 그래서 유고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 승호! ... 이만한ジリ...생이네... ... 이.. ...두...두.. 됐다... 으... 잊어버려! 불안해! 꺄어엉!! 와 엄청 빨리 끝났다 나 진짜 길 줄 알았는데 와... 진짜 빨리 끝났네? 이래서 아라타가 중2병에 걸렸다. 흑염룡이 깨워졌다. 저 장면 땜에 개비스콘으로 만든 건가 일부러? 아 근데 내 디지몬을 노키아가 쓸 수 있으면 난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아니야? 난 왜 있는 거야? 아니 디지몬들만 애초해 보내서 싸우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난 왜 따라다니는 거지? 니터랑 유고를 두고 디지솔더 세 개를 닫아버려서 이 지훈아의, 예술아의 그런 의미였다. 다ια님 그녀대, 이리 δ인해. 이 지훈아는, 이 지훈아는 독독해 지지되네. 아하하하하하 뭐야? 뭐야아 온다 온다 뭐 데려가야 되는거 아니야? 차만 타고 오는거야? 차가 디지몬인가? 기차도 있었는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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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이걸 맞추네 야아 게임 하루 이틀 한게 아니거든 건담.. 건담이었네? 저런 거.. 케이캅스잖아? 차가 건담으로 변했잖아 야아 야아 예? 나 그렇게 들었는데? 아 나 설정을 모르니까 얘는 시크릿 에이전트인가? 아 그렇네 차가 변한 게 아니었구나 그래도 이제 인간파에 붙겠다 검은색 제나 오메가몬 둘 중 하나가 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너무 임팩트가 없는데 저 로드 나이트 몬은 핑크색이기도 하고 야 얼마나 센지 볼까? 옛날에 디지몬 댓글창에서 싸움 난 적이 있거든요 저 알파몬이 세냐 오메가몬이 세냐 댓글들에서 막 서로 싸운 거 여러분들 싸운 적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싸운 겁니다 오늘 댓글을 목록을 쭉 보니까 뭔가 잔뜩 있어 보니까 여러분들 싸우고 있더라고요 누가 더 센지 오늘 밝혀지겠네요 오메가몬이 센가? 저 녀석이 센가? 활약도로 정하겠습니다 멘타이고도 마이로니 하아! 어,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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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 자, 워가 조슈로 키미노 디지바이스를 시라미네 노키아에서 유켜드리다 일할 시간이다 저게 디지바이스였어? 아아 저거 별생각 없이 봤는데 저런 저런 거였군요 모자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들어와 들어와 어? 백신이구나 하긴 백신이겠지 게임에서 그랬는데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은 아, 이거 블랙 오그레임은 안 빠져도 되겠지 아, 블랙 오그레임은 빠... 아, 아냐아냐 빠지지마 이 기분이야 빠지지마 아, 보겠어 쟤 얼마나 센지 아, 얘 바이러스지? 아, 착각을 했다 백신이라고 착각을 했네 우리 애가 백신이지? 어이, 그래도 이겠지 뭐 개똥만... 개똥만큼 달죠? 물걸 한 번 데려갑니다 보여줘 봐 하이드로 워터 어우, 지능 공격이군요 아, 주니어는 능력이... 약간 이제 마라소비랑 감소 이런 거였는데 뭐 그건 아닐 거 같고 다른 거 같지만 일단 이거나 먹으시고요 세베야 아... 강합니다 아, 더럽게 끈질기네 내가 잡았는데? 참... 내 백인드라몬이 잡았는데 흡! 아, 밭탈을 치겠다 케스트로도 안 나와 놓고 아... 다코미 저와 함께 나 까지? 아 또야 반핏부터 시작해라 아까 반핏 깠잖아 아 개치사해 지랄한다 지랄났네 지랄났어 아이씨 아냐 그냥 때려 죽여 쉽게 생각하지마 이번엔 빠져라 이번엔 빠져 이번에는 거미맨 겨 나오시구요 아름다운 땀을 흘려두도록 가지 아이 버프 디버프 막 걸고 시작하네 더럽고 치사한 녀석 바로 두바퀴 돌려가지고 바로 찢는다 볼케 네이팜 막타를 칠거면은 좀 세게 때릴 것이지 치사하게 오메가 블레이드 야 얘 데미지 올렸으면 진짜 세겠다 3배에서 1,400 오 별로 안답니다 이번엔 스피드 차지 필드 우리도 속도를 올려서 떨어진거 보충해주구요 와 더빙돼있어 겁나 약해 블랙 토네이도 와 노답 막상 못치겠다 딜 안나와서야 버프 너무 센데 너무 녹아다 막했나본데 너무 망해졌는데 어떻게 달아요 심지어 오메가 블레이드 세다 마나가 많으니까 좀 안정적이다 얘가 특별히 막 능시가 높고 그건 모르겠는데 어우 메모리 진정한 흑막이 따로 있겠죠? 생각보니까 뭐 진짜 한거 없는데 쟤 알파몬 오메가몬은 혼자서 공짜 세 명을 쓰는 기염을 토했는데 잘 stroke 룻 больш کو 글꼬 제 왈 광고 인간과의 연결은... 나는... 내가... 내가... 너와... 내가... 안녕히 계세요... 리에이... 바유엔... 지금... 진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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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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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팩트를 때려... 부순다고 죽어가는 애한테? 서로 극현마죠? 얘 죽으면은... 그 리에도 사라지는 건 그냥 아예? 하... 유코... 그러면... 쇼군... 히트맞은 지무소에 돌아다니라... 너희도... 저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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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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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느 커피할 수 있게 또 손가락이 있구나... 오메가몬은 없었죠? 가자 빨리... 돌아가... 빨리... 메인캐스트를 보여줘... 듀푸트맨 남았다 그랬으니까 뭔가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엉성하게 죽었는데... 로우나이토... 마지막 일격을... 퍼뜨릴 줄 알았는데... 그런거... 일도 없었죠? 그냥 죽었습니다... 8년 전에 나타났다... 얘... 코쿠와 아빠도 죽었는데 무례하지 않았나? 그래서... 인간 세상에... 探偵... 크레미京子가... 彼女가... 会社内部の不正을... 調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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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네... 개인정보... 개인정보... 네... 이마트... 이마트네... 흐흫... 다가... 키시베리에의 와나... 이치단 오오가까리나 와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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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어... 그러면은... 몸 따로 있는건가? 현실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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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도가... 유고 앞발 죽은거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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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로에서 기억이 나 뭐 성격 같은 거 살짝 달랬다 아 뭐 없지? 아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었냐 오메가몬 액자몬 때 나 지쳤으니까 시계 싸고 여태까지 안 나온 거죠 지금? 액자몬도 내가 잡았고 그 사이에 뭐 이상한 무슨 마왕군 사천왕같은데 잡지 않았나요? 구레니암몬이었나? 악당같은 녀석? 그리고 로드다이트 몬 내가 잡았고 뭐하는 놈이야? 어? 왜 인간 편이냐? 어린애들이니까 아청법에 따라... 아 이거 아니지 어제됐건 아동보호법에 따라서 봐주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알겠습니다 아 아 아 유코치도.. 근데 유고쿵도.. 아낙다도.. 그 때의 친구의 일을 잊지 않는.. 중요한 기억이니까! 아낙다한테 유고 구해오라고 하면 되는거 아니야? 어차피 그것때문에 저거 한거 아니야? 아 악당된거 아닌가요? 니가 책임지고 구해와 이러면 알아서 구해오겠지 아아 진화를 할 수 있대요 듀프트몬인가 걔가 데이터를 막 흡수해서 인간이 진화했을때 아아.. 아아.. 노키아가 열심히 하시구요 노키아가 지금 리벨리온즈 리더죠 가장 강한 팀이죠 육원 해산됐으니까 잭슨 해산됐으니까 노키아가 뭐니 어깨에 힘주고 있으면 다 해주겠지 나머지들은 뭐에요 어떻게든 하는거다 어어어 듀푸드몬 강습 로퐁기 신 도쿄도 총으로 가라 레벨리온즈는 가서 이제 선동해서 에너지 빨아먹어라 원탁의 사자기사 어어 어어 어이 끝날거 같네 금방 이제 느낌이 딱 왔죠 헤엠 자 기가 드라움은 이지 나만히 진화 시킬 해도 없을 것 같아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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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돈도 다 쓰고 싶은데 아싸리 뭐 이제 엔딩일거 아니야? 뭐 있나? B고 엔딩을 본 다음에 A가 풀려던가 뭐 그런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그 레전더리 리그 이후에 리그가 있을거 같긴 한데 고장났다고 나오는거 보니까 그것도 아마 안되겠죠? 숍에서 아이템 바뀔 때 같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쿄... 신...도청 근데 분위기상 뭔가 진할거 같은데? 진화할수 있는데 안하진 않을거 아냐 뭐 안넣을 안쓸거 아냐 듀프토몬 며그롬과 알프토브드롬은 사퇴 확대를 막고있는거 같지만 더빙이 없어 규모가 커지는건 시간문제겠지 신도청 최상층에는 직접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포스필드가 있다 아무 듀프토몬은 거기 있겠지 끄덕 껴 껴 쁘어 이거... 스텔싸워 가야된다는건가? 가면 안되나? 가도 되겠지? 한 번에 집상증밖에 없어 저 오른쪽에 있는 처음 보면 되나? 됐어 가자 비교 좀 해볼까요? 스탯 좀 얘는 불리한 상성에 대한 내성 아니었나? 그쵸? 150개수에 200, 200, 200, 200 뭐 체력은 2200 600 빼고 어 뭔가 방어력이 훨씬 높다 그쵸? 데미지도 약간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체력이 조금 낮은데 됐고 방어력이 10% 올라가고 물 어둠 속성으로 공격시 좋은 데미지 없이 부신 거 안 나 물 어둠이에요? 그레이소드는 보정이 없군요 이거 안 좋아? 뭐 그래보니 더 좋아 진심이야 아 이렇게 가는 거야? 아 못 참지 이런 건 190 엠몰이 저렇게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솔직히 100마리 써도 충분히 엔딩 볼 것 같다 가라 최종 전투 느낌 나는데 지금 어디서 귀여워 지금 완전체 따위가 뒤지는 거야 뒤지는 거야 앱을 정말 끔찍하게 만들어놨네요 저걸 걸었는데 궁극체가 두 마리가 나올까? 정말 신기해 오메가 블레이드나 먹어 와 이걸 버튼다고? 어? 얘네 둘 게스트로 나오네? 존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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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원 아 좋아요 아 크롬지주 저게 맞다 저게 5만원짜리 판매 아이템이었나? 아이템을 다 먹게 된다는 게 정말 끔찍해 HP 어떻게 A가 나왔네요 A는 어떤 성능이지? 어 250플러스야 3개만 해도 750플러스야? 엄청 세다 길 다 까먹었어 길 다 까먹은 순식간에 거여기 올라가면 돌아가는 거지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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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 많아 뭐 있는데 아 내려오는 길이 있네 내려오는 길이 연결은 안 된 것 같고 길이 있네요 10호 층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다 많아 안 채워도 되겠지? 가겠네 아 또 있는 것 같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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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 거야 저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두 개나 만들지만 하나는 충분해 27층까지 있고 또 있냐 위로?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건데 위로 딱 봐도 이거죠 너무 싫어 얘는 스캐라노는 공국체가 생기는 건가 그냥 아 저 헤라클래스 카플리몬 약한 애였구나 셀 줄 알았는데 이자인상 아 잠깐만 아 이러지마 3층짜리 건물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돌아서 가서 깨라고? 양심 없죠 멘탈 멜론 설마 여기 이거 보스전용으로 아이템을 주는 거겠죠? 중요한 아이템 좋은 아이템 먹고 가라고? 메모리칩 넣어놓는다던가 그런 거 아니겠지? 난 솔직히 아이템 필요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황이면은 만화만 채우면 되고 아이템은 어디서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 왜 길이네? 세종 하나 쓸 테니까 여기 아이템 나와라 아이템만 나와야 돼 아이아이아이아이 이거 29층가 내려가는 길 하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세인다고? 어? 근데 뭐 안 숨겨났겠지? 좋아 나 간다 여기 아니잖아 여기 아이템 와 진짜 너무하네 맵을 하아 근데 아이템이 있기때문에 맞춰지긴 하네요 또 웃기는 웃긴 동네야 왜 이렇게 다 세보이는 놈들 봤나봐 뭐야 요터랑 사귄다고?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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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30층이다 내가 왔다 뒤부터먼 이 물에 쟤 있었구만 왜 사라지는 애를 왜 쟤를 숫자에 안샌나 했네 dedicated Phillip 모델 굉장히 너 블랙우그레임은 초대미지 너 내 생각에 한방이야 너는 진심 한방이야 진짜 한방이야 데이터잖아 기억합니다 너 뭐 어차피 한방인데 그래도 뭐 좀 기다려주겠네 우리 게스트들도 좀 뭐라도 해야지 부끄럽지 않게 어차피 빙글빙글하면 한방인데 아 아 땜지마 뭐 이렇게 악하냐 쟤 백신이죠 디지털라이즈 오브 소울 다 걸어줘 버프 마구마구 걸어 지한테 데미지 지한테 입는 데미지가 겁나 크다 자 뭐 한방에 죽을건데 뭐 굳이 자해를 하시겠다 맘대로 해 버전 많이 달았네 얼마 들어갈까 아 4300 미쳤구요 메모리업 다 점멸당했어 겁나 약해 얘네들 제가 찾아봤거든요 혹시 놓친거 있을까봐 근데 이거 메모리업이 총 200가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먹은거죠 하나도 안 빼놓고 아 나 상자같은데 나와가지고 혹시 못먹을까봐 좀 고민을 사실 못먹어도 진행은 되지만 다 먹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가자 이제 아이템을 사실 파밍할 것도 없지만 어? 어 200가지 나온다고 들었는데 나는 혹시 DLC에서 내가 메모리를 먹은건가 어 나 처음 알았네 200가지 나온 줄 알았거든 진짜로 그거 써 있길래 어 아니구나 보스턴 전에 한번 들어가게 해주겠지 진화 한번 시켜보죠 저기 저 임펠먼 저거 매포 구조가 왜이래 아 이번엔 위로 3층 있어 총 4층이야 아이템이지 아이템 필요 없다고 이제 이렇게 돌면 헷갈리는데 그냥 가보자 막 골다 나갈지도 모르니까 메모리 줘도 안 먹어 이제 진심 필요가 없어 여긴 아이템 방이었구나 와 나 다시 늦게 200 다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귀신같이 5짜리 나와가지고 205 만드는 것 봐 찝찝하게 미친 게임이다 진짜 와 미친 게임이네 진짜 이렇게 많이 안 줘도 돼 메모리역 줄여 여기는 완전히 그겁니다 여기여기여기쪽 엘리베에서 두개는 꽝 외길인가 보다 진짜 아이템만 먹게 만든 건가 설마 위는 일단 여긴 외길 하나 와 이거는 진짜 통편집급이야 진짜 리얼 막혀있죠 막혀있죠 돌아오는 길이다 딱 봐도 여기 아이템이 아니라서 내려오는 길이지 그렇지 어 인컴터가 잘 안되긴 한다 이걸 하니까 에이스프레이 세개 잘나왔죠 푸짐하게 나왔죠 어? 어? 여기가 아니라고? 다른데가 엘리베 또 있었어? 저쪽 엘리베이터 다 본거 아니었나? 어떻게 된거지? 다른데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뚫린 길이 아니었는데 아 36층은 안갔구나 이걸로 그렇네 위로만 세 칸을 갔네 내가 아 어리석었다 가라 어 돌고라몬 나오겠다 저러다가 나중에 저 여기 나오는 애들이 진짜 약한 궁극체구나 드디어 깨달았어 워그레이몬이 얼마나 강한지 워그레이몬이 20짜리 쟤네 소비 18짜리고 39층이 아이템일거 같죠? 39층 갔다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비숍 디스크 뭔가 좁아 보인다 꺼져 와 다 궁극체야? 나 궁극체 셋은 처음봐 아니 아니구나 기억을 잃었었구나 내가 또 아 정신이 너무 없습니다 이 위로때문이 아니라 잠을 못 자서 정신이 없네 큰일났네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사람은 그쵸? 그래서 끝나는거 같다 위로 아니네 아이템이네 아 학창플로그는 몇개야? 아 저거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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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끝난데 생각해 저거 저거 37층이다 37 정답이다 그쵸 아이템이죠? 좋은거 진짜 많이 나왔다 진짜 상태이상 깨주는거 나오고 아 물론 황제드라문이 쓸 수 있긴 한데 있으면 좋지 뭐 아래는 어딜까요? 아래 아무것도 없겠죠? 그치? 어 있네 아이템? 곰 너머로 쓸데없이 풀 리바이브 스프레이 어 풀피로 전부 되살리는 스프레이 같은거죠 이것도 세개를 더 돌아야된다는게 너무 끔찍하다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당연히 막 아 내려가는 길이야 아이템 하나있고 오케오케 39층 가면 되죠 저걸로 억제집 필요없는거 여기지 여기여기여기 다시 돌라그러면 못돌겠다 다 까먹어서 유코 유코 너가 고생이 많구나 지신을 모텔 가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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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이되 임펠름 하나 업해 임펠름 하나 업해 너가 해 얘는 뭔데 조건이 부족한거야 아 아랫고 얘는 HP가 부족하네 공격력 민첩 재능 어 얘보다 확실히 상위호환이네 그쵸? 모든 응시가 더 높아야되네 가자 너 뭐냐 톰브리더 도전가지 달성 극현몬 진화 와아 c 극현몬 흐흐흫 궁극체 매몰 20짜리다 뭐 데미지 줄었어요 430 아 네비 떨어졌지 죄송 어 지능이 낮은거 보니까 방울도 좀 낮고 상당히 쎄보입니다 10%를 직사시킨다 잠깐만 아 240이야? 어 와 뭐 반동이 있긴 한데 240은 굉장히 높죠 돌고라먹기 200이기 때문에 얘도 재미이 특한거 같은데 야 이대도 메모리가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많이 남았냐 데려와야 겠다 하나 데려와야 겠다 하나 기가야 일하자 아 190이었지 원래 갑자기 는거지 지금 진짜 DLC때문에 는건가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되던데 총 200이라고 들었기때문에 총 200이라고 들었기때문에 총 200이라고 들었기때문에 아 아 진짜 그만 올려 아 뭐 몇층이야 뭐 63필딩이야? 아니지? 그치 그치 이거죠 공사중이죠 엔간히 올려야지 탑을 순간적으로 너무 화났어 나 순간적으로 너무 화났어 50층에서 마무리 될 것 같았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50층에서 가서 질러라 뭐냐 저거 아 여기까지 기어 나오세요 사라지세요 미라클 거기 아르타랑 같이 있네 주프트먼트 아르타랑 같이 있네 아르타랑 같이 있네 그치 그들은 아직 이제 다가야된다 그치 자 만땅이 되면 먹어주려고 하고 있지 진짜 정말 당신이 기다렸어 기억하네 당신을 지켜봐 정말 사실 옛날일을 다 떠올랐지 아 떠나서 유고를 버리고 말았어 그치 유고를 하지만 요거 구해주려고 힘을 다 이렇게 모은거다? 뭐야 아 변신하는거야? 난 뭐 디지몬 생에 가는줄 알았다 야 아 나 간통 데뷔진데 어떡하냐? 이토들은 방어력 높은 편 아니었나? 야 지 디지몬처럼 극혐으로 변했네 이 인필몬이었잖아 아 얘 지몬 아 빨리빨리 풀자 부종종 무속성 게스트가 없어? 놀기로 했어 그냥? 이거 하면 어떻게 차는거지? 한 20% 차는거야? 아니면 15% 차는거야? 어 데미지요? 체력 다는거 보니까 많이 올랐나본데? 너 턴이 없다 야 뒤졌다 야 다 다음 턴이니까 한 대를 때리고 어 한 대를 때리고 그 다음에 반동을 쓰고 쟨 충전하고 한 대 때리고 그러게 하죠 그럼 세지도 않네 이렇게 턴 안 밀리지? 그쵸? 우리 턴 다 돌아오죠? 블랙토네이도 아 죽었다 내가 딱봐도 넌 죽었다 했지 이거는 저거 맞고 칼 맞고 자폭 맞고 어 안죽을거 같다? 어 아니야 이거 크리토스만 잡았어요 잡았어요 오메가 블레이드 촛 마 그래 니 기술담 봐줘야지 최종보스 같은데 딱 디자인이 500 찼어? 죽어? 빙글빙글빙글빙글 확실히 세긴 했어 인정 와 메모리 엄청 많이 준다 돈을 안줘 알아서 돈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너를 어 나 ожу 내가 그 이 남자를 남자를 그래서 우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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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니 오치우 저 썰 그 안나는 아마리 지금 카나라 도박 친구니까 구할 수 있어 필스 나 혼자 후다울러 2차전 심지어 게스트 놈들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너무 그 겸이고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있어요 잘못 죽을 쳐 붙였다 으 그 아 아 좋겠 세모 ľ Qué마치 세이브 안된다 여기서는 한다 아 니 취 너는... 하지만... 또... 다시... ... ... 너가 진 히로인이었구나... ... ... ... ... ... ... ... 이 사람은 삼세판이란 말이지 마지막이지 어떻게 하면 좋았던 건데 무슨 낯짝으로 돌아가 돌아갈 수 없어 아 그만 나 딱 세 번만 해 3절까지만 하면 딱이야 이걸 또 네 번까지 가게 하네 아 何で連れ戻した?俺はあのままでよかったんだ! もういいや。 あ。 好きにやらせてやれ。 余計なことし… ええ? あ、待って… タコミシー… 何で… あ、あれ? タコミシー… 早く進行しましょう。 早く進行しましょう。 終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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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や… へえい! オンバター! みんなのアイドル、アッキーノ! 早く進行し! ノーも長だね! ええ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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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っola… あ、 Thomtherが… 考えて… あああっag 지지본 3개 있나? 말 한마디 안하고 계속 앉아있네 아무것도 안하고 바로 떡상각보고 앉아서 조용히 있다가 힘 다 빨렸죠? 떠오르는 게에다가 준비... 으... 우.... 아... 아... 네에! 으어... 나도... 다오긴 나도 달려갈 게임입니다 로키야 응 고맨나사이 오... 흫 흫 유고만 데려오면 5명이네? 유고 데리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세뱀이니까 그렇네 데리러 가야 되는 애가 아.. 섹 말인채 못했습니다 섹 와 진짜 섹이다 신기하다 목소리 이름이 이제 나오는거야? 와 로얄라치 13명이나 있어? 진짜 원타일 기사구나 억지로 만들었나봐 진짜 끼워먹혀서 이상한 강구멍 같은 거 있는 거 보니까 강구멍이 제일 없어 보여 그러나 미터가 세상을 죽을때마다 미터가 세상을 죽을때마다 그들은 무슨 말이야 멀쩡해 그것은 그들은 그들을 믿을때마다 그들은 그들을 믿을때마다 나라가, 흐뭇한 문제는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을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愚か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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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残念. 내力의 흐름을奪한 것입니다. 아나도는... 아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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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하다 빨리 썰어버리자 쟤는 뭐냐 쟤는 무슨 속성이냐 본타입이야 딱 봐도 분위기상 최종보스는 아닌거 같은데 뭐야 데이터야? 아 황제가 빠져야겠네? 잘가라 얘 슬거쯤 아니지? 아 데이터는 바로 그냥 떡 쳐질텐데 야 게스트 둘이야 오메가몬 아무것도 안한다 바이러스가 못 때렸네 슈프트 브레이크 필드 아 겸 지금 차지야? 에른스트웰 아 데미지 귀엽죠? 방어력 떨어졌죠? 의미없죠? 헬즈그레네이드 아 데미지 지동목도 432답지 않은데? 반통 플러스 두배 플러스 두배 오천 세배였네? 오천 데미지 아름답습니다 아 메모리 여부를 얼마나 주는거야? 수겨받았어? 대자로다 아 에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6. 글이nychmann이 이기는 쪽에 붙었어야지 뭐 한 거야 이 세상에서 많은 이스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럼... 한 번째로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전설의 로얄 나이스가 있을까? 전설... 아니... 그럼 시간이 너무 걸릴까? 그럼... 그녀의 손을 가리지 않을까? 누구? 새도? 얘 때문에 유코... 아파트... 아니... 뭐야? 아르타쿤? 나는... 나는... 네가... 여기... 강도가 있다는 거겠지?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다 듀프토몬 덕분에 할 수 있다 피스털드가 망해버린다 당연히... 응... 그렇게... 이이터는... 본인과의 자신이 있는 것이여서 이이터는... 에이... 에이... 마더 이이터 마더 이이터가 세종보스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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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터를 보내야만... 들어가서... 우리...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마더 이이터랑 싸우려면은 이이터 돌려보내야 된다 응... 으윽... 아... 그... 도전... 도전... 이이터의 도전을 유지한다는 점은 디디터로서... 그... 이이터를 디지털 월드로서 이끌었고 이이터를 손을 처리하고 마더 이이터를 이끌었다 그가 우리에게 매그너몬이지 뻔하지 뭐 여태까지 어디 쳐박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평생 안 도와줄 거 같았어 놀겠다는 거죠? 꿀 빨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나 연주 필요하긴 했네 로얄라이츠가 너무 하는게 없었는데 아 디지털월드를 설마 엔딩에 보내줄줄 상상도 못했다 진짜 유고의 정신데이터를 떼내면 돼 처음에 8년전에 유고를 잡았던게 마더이터가 된거다 코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뭐? 에이터의 기억들은 이미 유고를 포함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통해 요리오는 게... 아니... 그럼... 너희들과의 기억들은 에이터의 기억들은 로언라이츠가... 뭐... 인식이... 아니... 사실... 내가... 지금... 너희들의 네트워크 너희들... 이터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 정도면 되겠네요 이번에 일을 처리하면은 과거도 바뀐다 현재도 바뀐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일이 성공하면은 과거가 바뀌어서 에덴 증후군 자체가 사라진다 내가 커넥스 점프를 해서 구해야된다 아 빨리 가자 이걸 싸울 때 텐션 받았을 때 열을 올랐을 때 같이 푹푹 싸워버려야 돼 기빠져 디지털 세계로 껴 지금의 디지털 월드는 시간이 없지만 이렇게 길은 시간이었어? 뭐 준비야 잠깐만 죽음은 있는 것 같은데 착각인가요? 시체가 있는 것 같다 에이 아니겠지 뭐하냐 너 뭐냐 도빙도 없어 분리됐어 감사를 표하겠어 너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겠어 나는 데미지가 추적돼서 걸림 소리 될 거야 미래를 부탁하다 뭐야 어떻게 못 올라가잖아 다시 왜 있던 거야 그냥 껌쳐있지 뭐야 얘 너의 느낌표야 다꾸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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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 뒤처진 상태야 나는 뒤처진 상태니까 의뢰에 맡겨둘 테니까 뭐 훈련시켜줘 아유 와 몰라 갑자기 그걸 하면 어떡하냐 나 그럼 해야 돼? 가서 해야 되는 거야? 나 다시 갔다 와야 돼? 싫은데 그냥 진행할래 나중에 엔딩 컨텐츠 같은 건가 보죠? 3시간 한 것 같거든요 2시간 반 정도? 플레이트는 6시 46시간 30분 정도에서 켰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 엔딩 컨텐츠를 다음에 엔딩까지 해서 본다는 건 너무 양아치겠죠? 너무 노잼이지 야 아이 지금 이렇게 보내주겠다고? 오메가몬으로 적은가 보다 일로, 얘로 가는 거고 5건 추가 5건 추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거를 할 건데 이거 궁금해 5건 추가 전내 탐정 멋진 이름이네요 나는 아이돌 팬인데 아이돌 팬 CD를 받아줘요 5건 추가 아 그냥 별 4개라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별 5개짜리 하기 전에 별 5개짜리 하기 전에 룰 설명해줄게요 야 안 해 도나타 지면서 도장 찍으라고? 야 잘못 취소해줘 한다 그냥 그래 해 어딘지 다 알 것 같다 딱 봐도 꼴을 보니까 보이죠? 여기서 한 거죠? 신주코 저 끝에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못 가게 할 거지 뻔하지 뭐 한 대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기지마 혹시 옷 있니? 이제 거의 엔딩인 것 같은데 어쩌라 나 지금 너무 강해서 위기감이 전혀 없어 여기 없다고? 아참 너가 왜 있어 응 군사 USB 여담이지만 군사 USB 9개입니다 이걸로 아마도 나 9개 맞을 겁니다 두 개씩 해서 8개 먹었고 저번에 방종할 때 6개였죠 방종하고 아이템 창 보니까 두 개 있더라고요 아 어디잇니? 여기 아니었냐? 여기 아니었나요? 어디잇니? 여기 아니었냐? 여기 아니었나요? 아니이? 아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건가 아 이쪽 계통인가 그냥 여긴가 보다 이거 이렇게 가는 건가 보다 아 예스 예스 여기 있을 거야 확실하게 여기 확실하게 없었고 이러지 말자 그러면 여기 여기다 여기를 갔다가 가고 가고 근데 여기 갔잖아 안 하면 안 될까 아 진짜 하기 싫은데 아 해 아이씨 어 고민되네 이런 캐스트를 만들었어 도장찍기를 났어 캐스트에 어 맵 이렇게 좁았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네 아 잠깐만요 또 뭐하냐 어? 야 어떻게 저세 지랄이라고 와 저렇게 엇겨울 수가 제가 순서에 안 들어가 있는 건가 잠깐만요 토코몬을 찾으래 토코몬이 어딨어 처음에 순서를 알려줬던 건가 내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가서 물어보자 비켜 힌트를 디지라인으로 보내겠다고? 어이C 이런 식의 진행이 여태까지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빅엿을 먹이겠다 와 너무 너무 양아치다 빨리 내나봐 기다려 덤벼 바로 찢어버린다 나보다 빠르다고 건방지게? 바이러스 둘 다 바이러스까지 생겼다 그쵸? 하나 데이터네 얘 죽이고 넌 가드 너가 죽여 토네이도아 어디서 이씨 잠복보다 약한 놈이 그래도 모르고 그래도 모르고 지금 온거죠? 나카노 여기선 못나가나? 아이씨 낙하 놓으면은 그냥 기지로 이동해서 가자 뭐야 내 VV랑 승부하자 미쳤냐 VV 지금 일하고 있어 시랑 같은 줄 알아 뭐하는 놈이야 쟤는 지금 이쪽 세계로 너무 뭐야 설마 엔딩 이후 컨텐츠가 지금 해방된 거 아니야? 메인이야? 메인캐스터인데? 메인캐스터인데? 엔딩 이후 컨텐츠가 지금 해방됐나 본데? 다 하고 가야 하는 것도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둥실문을 찾아야죠 일단 낙하 놓고 있다 그랬죠? 구조를 왜 이렇게 만든 거야 둥.. 내가 둥실문을 하면 어디 있을까 내가 둥실문이 아닌데 둥실문을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지미캔 악마적인 셀러리맨 자꾸 의뢰가 해방되고 있어 1층 화장실 빼고 다 봤는데 1층 화장실 있는 거 아니겠지? 여기 내 생각에 나온다 이제 나오지 와.. 아직 진짜 엔딩 이후인가 본데 저거는 카페 있니? 오 진짜 있네 미친놈이 좋아요 4개 찍었나요? 아사쿠사에 야옹몬이 있다 아사쿠사에 야옹몬이 있다 아사쿠사에 야옹몬이 있다 아사쿠사는 좁잖아 그치? 뭐지? 지금 너한테 스텝 받으면은 앞으로 받아야 되는 돼지몬은 몇 마리인가요? 한 마리 네 부acja 아사쿠사 crap 에 ventilpine 이번엔 아말로 저기 있어야 돼 내 감을 믿어 제발 있어 주세요 뭐야? 일 안 해? 아하하 으아아아 묶이는 없겠지? 그럼 짧아 적이네 그러면 그 포유문 있던데 포유문 포효 포효 딱 들이제 와아 하지마 나아줘 빨리 빨리 패 빨리 패 1초 안에 찢어버려 제가 건방지게 지금 버틴다고? 밀리 블루 패스트는 활성화된건 총 3개죠 개껏까지 포함해서 그 아르타까지 포함해서 DLC인거 같다 내 생각은 3개는 3개는 DLC인거 같거든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DLC 깨우고 가야죠 엔딩점은 그게 시드를 줘요 아 줘 줘 됐어 나 지친다 지쳤다 많이 지쳤다 지금 많이 지쳤어 잠시만 캐스트 몇 개가 생긴 거야? 아홉 건이 추가됐다고? 이거 그거죠? 그 병행색의 그 여자의 분노 탐욕 색욕 질투 아 망이겠죠? 뻔하지 뭐 안 봐도 뻔하지 뭐 아 오만 나테 다 봐야죠 이거는? 신없는 리나의 리나가 누구예요? 다 깨지 뭐 어차피 오메가몰한테 대화 걸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거부터 하자 자 리벤지도 하고 싶어 언더젤을 같이 가죠 바를라 서버에 가서 언더젤으로 가자 거기서 컨버터에서 너 지금 쓰던 애는 어쩌라고 그러면은 상구도 없는 새끼 이거 야 가자 허어어어 쇽 여기 맞겠지? Q. 조각률을 제로로 한다 아 저걸 좀 먼데 가기 싫은데 어우씨 네 아르타 파워업 시켜줘야지 아르타가 뭘 할지도 모르는데 메인인건 아니겠지 이거 하면 강제로 메인 시작하는거 아니겠지 그러지 말고 내 기회를 줘 바로 앞이네 언더저를 무너스릴거라 생각했어 보안 디지몬이 않더나 저버렸어 디지몬같은거 몰랐단 말이야 얘가 옛날 유명한 해커였는데 디지몬을 몰랐던 식이라고 하죠 우린 너무 오만했어 우린 해산했지 난 그때의 내가 아냐 학원을 극복할거야 가자 오랑 만나게 너야? 완전체 아닙니까 한 지나치겼던거 같은데 머리도 맑아 널 쓰러뜨리겠어 동료와 함께 얘가 뭔데 뭘 쓰러뜨려 바로 죽이지 뭐 뭐지 좀 치는데 데이터네 뒤졌네 그냥 돌려봐야겠다 두배니까 어차피 크립 떴으면 잡았는데 아아 아아 야 아하아 크립 뜨면 잡는다 안 떠도 잡을거같은 이 느낌 못잡았고 아이씨 아이씨 큰일났네 때려 근데 맞아줘 베르세르크 속 즉사기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어 잡어 잡어 2만원 지나하냐? 야아 너가 해버렸네 나 괜히 지나시켰다 야 너 파트너를 안 버릴줄 몰랐어 지금까지 내 지지 몰르는 덱들 발목을 잡았을 거야 하지만 지나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지 지나하는 장면 굉장히 허접했죠? 아 집 여기서 돌아가야돼? 난 여기다 버리고 갔다는게 너무 열받는다 진짜 저 디지몬 저 디지몬 좀 다른걸로 바꿔오겠습니다 제가 아르타가 쓰면은 같은거 쓸 수 없지 아르타를 위해서 내가 자리를 바꿔주겠네 아르타가 저자리 해 너는 얼마 남았니? 이거 할거거든요 많이 남았네 지력이 필요하네 지력이 아 지력이 필요하면 좀 아닌데 취향이 아닌데 얘가 좀 땡기는데 그럴거면 바이러스는 이미 아 디아블로몬 내리면 되지 다른거 하자 뭐할래 이 안티라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도 안해봤네요 빌드에서 많이 보였는데 아 너 물리계통이야? 꽤 좋다 모르지는 아냐 어 얘 모르는거 있다 얘도 모르는거고 어 지력해요? 어 잠깐 지력이라고 나 지력 너 물리 150인데? ㅋㅋㅋㅋㅋ 이건 뭘로 지나요? 이걸로 가죠 얘는 자 다른애들도 어떻게 빠져야 빠질거야? 이제 상성으로 하는게 제일 효율적인거 같죠? 솔직히 말하면은? 아 근데 뭐 굳이 뺄 필요있나? 피시켜서 황제드라블로 만들어버려? 반반 반반해서? 아 됐어 아 맞아 나 이거 깼지? 아 뭐 어디가는거야? 메모리업 받았습니다 아 너무 넘쳐 이거 메모리업 준다 어? 어? 그게 아니네? 다 리나꺼야 그러면? 어? 미레이 또 너다야 또 너다야 고생이 많다니까 아 네가 시킨 의뢰가 그건가 보다 신주쿠? 신주쿠? 아 아 알려줘 알면은 점쟁이야 결과를 알고 있으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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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아 아 시끄럽고 빨리 가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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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 파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아 아 고민됐는데 쟤를 뭘로 진화시키죠? 150짜린데 쟤 아 여기 온건 알겠는데 여기 맞죠? 투셀 쐬고 들어가라는 거죠? 빠르게 생각하자 쟤 뭘까? 쟤 브이몬 이제 브이몬 그거잖아요 무타입 무타입이 뭐야 애다 붙어 그냥 붙으면 알겠지 뭐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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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덤벼 어허허허허허 맹렬한 싸움 정정상당히 승부하자 나의 추억의 장소야 아 시끄럽고 빨리 덤벼 좋아 뭐야 백신이야? 어 왜이렇게 빨라요? 쇄골이나 털이 돌아와요? 아 너가 때리는게 낫겠지? 아 아 쟤 차지를 해 놨네 블랙 오그레이면 한방에 안죽겠지 만납인데 추락 쪽 고정이 전혀 없긴 한데 있습니다 와우 샤이닝 브이보 어어어여 두번 때리는건 어어 해도 아 차면은 더 돌아오네 아잠깐만 저 안인데 반동때문에 못 움직이는데 누구누구누구 와 안죽었어 안죽었으면 됐어 토네이도나 먹어 헤르륵 반감해도 마무리 돈 고맙다 2단계 기술 안써 좋은 승부였군 돈 줘 안녕 가라 내 생각대로 그 녀석이 마왕이면 다른 게스트가 그러면 백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돌고라우만 빠지면 딱 그거죠 바로 막 가서 싸운다고 치면은 회복 한번 하고 혹시 모르니까 혹시 막 시작될지 모르고 진화도 해야되고 바쁘구만 새로운 거 한번 진화시켜보고 싶긴 한데 일단 해보긴 해 뱈시켜보고 싶어요 음 근데 신나게 이랬 quack 우큰스 뱈시켜보고 싶어요 얘 아이템을 빼야되는데 어떻게 빼지 일단은 일단은 인펠물이랑 바꿔놔 얘네 쓰는건 좀 지겹고 너무 저번화에서도 똥 많이 던졌기 때문에 아이템은 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퀘스트 다음 퀘스트 고고고고 돈은 충분하다 와 뭐 70만원 있는거죠 다음 들어와 또 추가됐다고? 위대한 도전 한번만 해보자 기적의 대지멘탈 운명의 대지멘탈? 돈도 엄청 많이 주네 미레이가 준거니까 미레한테 가면 되겠죠? 아 이거 못참지 이런거 해야지 알프스 브이드라믄 이겼다며 너가 싸운 디지멘트를 강력히 하피했어 이기면 멋진 보상이 있어 잭슨 프롬에 가도록 할게 아 그래? 멋진 보상은 못 놓치지 디지멘탈이라는거 써서 한번 진화시켜봐야겠다 궁금하다 야 너 게이터 안지키고 있을까? 뭐야 아 카피라 그랬지? 아아 아아 이야 하나 백신이네 아 겁나 빠르다 아우 겁나 빠르다 데이터가 없다 나 차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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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처음 싸워보죠 웨그노몬이랑 아 됨지깜찍하다 둘이니까 강력기로 겁납해야지 너는 바이러스엔 강하니까 이걸로 때려주겠어 그레이스톨다 뭐야 너가 튼튼한거냐? 데미 70이 들어가 무슨 두배를 했는데 어 와 너 쎄다 관통이니까 상관없죠 에스골드 솔라스톰 어 제법이구만 어택 차지필드 가르르 가르르 캐논 잘가라 와 데미준바 소름 소름 어택 차지필드 어택 차지필드 차인 레이저 3 어 데미지 전련합니다 어 아픈데요 이거 한번 하자 남는게 회복템이다 그냥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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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많아도 많아 충득해 때려 어이구 방어력 올려가지고 지금 토네이도 뭐야 왜그렇게 세니 너 오 11만 하 엄청난 상승포 아름답습니다 디지멘탈이라 그랬나 저것도 받아가자 아주 제법이었어 확실히 셌다 물약을 먹을 정도의 스펙이 나오네 이쪽으로 자 너 뭘로 준다네 그냥 이걸로 해 태화하고 다시 진화시켜도 상관없으니까 크레세먼 처음보는 겁니다 지력적인거 같은데 얘도 되니? 태화해 별로 안 궁금해 아 근데 개인적으로 파우드라몬을 좋아해서 솔직히 얘가 훨씬 센거 같거든요 수면에 걸리지 않는다가 뭐니? 크흐 기술도 좋나 애.. 아이 너 욕할 뻔했죠? 기술도 좀 애매해 이게 훨씬 센데 애가 이해할래요 근데 추억이니까 파우드라몬 너희야 뭐 뭐 멘탈? 어떻게 태워야지 멘탈 쓸 수 있는거지 도감을 좀 보겠습니다 도감을 좀 보겠습니다 그 황금으로 되는 얠거 아니야 얘 지난걸로 똑같이 생겼죠? 이거네 이거네 얘로 진화하려면은 어떻게 태워해야되니? 어 어떻게 태워야 지켜야되지? 아아 이걸로 하면 된다 자아 두명만 합시다 스틱몬으로 태워하고 여기서 팔코몬으로 태워하면 되고 하나 더 너도 이렇게 가야되는거 아냐 그럼? 일단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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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하고 팔코몬으로 태워한 다음에 얘도 그 시기 XV몬? 얘로 진화시킨 다음에 다시 토코몬에서 태워하는건가? 토코몬에서 아 정신 가보아왔어요 토코몬이었나? 아 너무 생각이 짧았어 토코몬 어디있네 보여줘 너의 한계를 토코몬 파당몬 유니몬? 아 토코몬 파당몬 유니몬으로 가면 되는구나 야 태워하자 토코몬까진 진화할 수 있게 하나만 잡고 가겠습니다 뭐가 생겨나도 궁금하고 와 시작해야된 시작해야된 궁극채 나와 미쳤어 혼내줘 너 당연히 가로로케노 쓰겠지? 아니야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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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한벙이네 18,000 18,000 그만 배보자 얘들아 필요한걸로 진화시키고 필요한걸로 진화시키고 토코몬은? 잠깐만요 얘는 뭐야 이거 할래? 아 이거 다음에 해 언젠가 하게 다 어차피 해커스 메모리도 해야되고 아이템으로 프렌들리 그치기 9개나 있죠? 토코몬이었나요? 아 실수 두번 아이 저 좀 아까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토코몬 파당몬 뭘로 지나간다고? 파당몬 유니몬 태화였나? 파당몬 유니몬 태화 너는? 누구야? 팔코몬이니? 팔코몬은? 팔코몬도 우정 필요해? 아이 귀찮으세요 귀찮으 귀찮은 녀석 그리고 부위문 설마 이거 잠깐만 부위문 맞겠지? 몰라 질러봐 아니면 말아 부위문 맞 부위문 부위문 맞니?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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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대체 뭐야 우정 50% 필요해? 얘는 공격력이다 다행이다 아 미리 맞춰놓지 아이템으로 맞추는거기 때문에 이걸 좀 많이 줘야돼 좋아요 캐스트하러 가죠 굉장히 덱이라고 해야될까요 잘 맞춰지고 있습니다 위드앤더전 2 듀프트몬의 메달 다음은 조금 벅찰거야 웃기고 있네 뒤질 준비해 단게 별로 없네 야 도쿄신 도청으로 가봐 특별한 진화는 엔딩 다와가서 폐방되는구나 노엘라이츠 쟤는 그거였네 그 암어체 암어체 성숙기 완전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구나 센놈들도 있고 그런건가? 뭐야 야 뭐였냐 아 역상성인데? 역상성인데? 블랙 토네이더 아 인간이 헷 아 아 파워드라몬 쓰는건 좀 우부한거 같은데 파워드라몬 스킬도 좀 안만물리고 맞아줘 기술 까짓거 맞아줘 맞아줘 들어와 돌복태세 지랄났죠 블랙 토네이더 와 모을 필요가 없다 어 제법 캡슐 외계지 뭐 이젠 A가 더 많아 아 왜 쟤 턴 안돌아와 아이씨 아이씨 와 진짜 척 많다 이거 맞으면 죽죠? 피하지 않으면 된다 잘가라 진짜 쎄다 블랙 토네이더 워그레이버는 딜이고 얘가 탱 아니었나? 더 쎄다는거 아니야 와 올라가는것 좀 봐 소름 예에이 와 듀프트 뭘 준다 그랬죠? 메달? 슬루스 랭크업 수원과 전해탐 저 세이브한번 하고 아씨 별거 안주는거 같은데 난 멘탈 저거 줘가지고 한건데 지나시길때 쓸라고 궁금해서 손해보는 기분이지? 진화 마하 가오간 몬 오 얘로 변한다 이건 뭐야 어 둘다 그거다 센 놈들이다 이거 뭐니 이거 한번 진화시켜봐야겠다 궁금하다 안 나온거네 어 아직 못본게 많구나 와 이거였죠 이거 진화하고 이걸 태워하고 와 진짜 몇번을 시켜야 되는거야 너는 너는 됐니? 와 너 진짜 센 놈인가보다 60이네 어? 너 방어력 안되잖아 어? 잠깐만 방어력 안되잖아 만냅찍어도 안되는거 아냐? 진짜 못시키는거야? 진짜 못시키는거야? 진짜 못시키는거야? 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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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이렇게... 후후후후... 오... 이렇게 이렇게... 날 몰아넣는다... 와... 다 떨어졌네? 다 떨굴 생각은 없었는데? 다 떨어져 이게? 에이치이 어땠지 저거는 에이치이 저걸로 올라간거니까 와... 엄청난데? 일단은... 방어용 디지몬이 또 있나 내가? 공격이 있... 공격은 되겠지? 공격... 공격이 높은 애인데 원래... 방어용이 있을텐데... 아... 이거를 얘를 여기다 보내면 되겠구나... З qualcosa? 저기로 와봐... 아 너무 복잡해 2만원 어디 2섬이었죠? 3섬이었니? 3섬이구나 리더를 방어영인 듀쿠몬으로 바꾸고요 아 이걸 할 필요가 없었네 그냥 브이몬을 써서 얘로 해서 그냥 투쿠시켰으면 됐구나 아 그럼 이제 이거 하면 우정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자 30분 후에 보자 잠깐만 이런 진화 조건이 아니 설마 쟤도 까다로운 거 아니야? 테리오몬도? 와 너무 오래 있니? 없지 크롱 5로 가봐 다음에 뭐가 상대니? 듀프토몬이 세긴 한가보다 두 명 상대했던 것보다 더 난이도가 높았다는 거 아니야 매그로몬 걔는 방어 특허인가 보네 쓰레기였네 여기서 만나는 건데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야? 저기 있네 저기 있다고? 절로 가야 된다는 거지 잠깐만 저기로 가는 길이 없어? 한번 돌아야 돼 내가? 아니 근데 뭔가 이상한데 거의 저기까지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저걸 쟤를 잡으려면 아 진짜야? 와 너무 싫어 가자 돌아올 때는 그만 좀 배우자 얘들아 왜 그렇게 배우는 게 맞니? 왜 그렇게 배우는 게 맞니? 어우 귀찮은 놈들 귀찮은 놈들 그레이 쏘거다 그레이 쏘거다 와 암흑의 가이아 퍼스 강하다 많이 배우냐 많이 배우냐 아 그만 나와 이씨 백신이었나? 둘 중 하나는 백신이 확신한데? 다행이다 나 이거 아니었으면은 싸움 날 뻔했다 아야 다리야 야 근데 스클 그레이 모네 인펠몬이라니 어떻게 이렇게 흉측한 애들만 모아놨냐 와아 아 다리야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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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을 너무 꾸고 있었나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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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지금 이걸 새로 발견해야되는거 여기서? 새로운 함정 쭈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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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덤벼 그냥 실력을 보여 봐라 우리 덤비면은 뭐 둘 다 백신인 설마? 오딘즈 브레스 와 세배라니 둘 다 백신이네 이게 맞겠죠? 둘 다 물리죠? 가드해 아 너 아 감쫄랬네 아 미묘한데? 이건 해야겠지? 돌고라물을 위해서? 누가 더 약하니? 쟤가 빨라 보이니까 약하겠지 튼튼해 보이긴 하는데 와 3배인데 저거 밖에 안단다고? 엑셀 와 진짜 턴말이 돌아온다 말은 3번 돌아오네 말을 죽여야돼 와 말 극혐 말이염 와우 죽여 하지만 우리 애들 다 죽어도 다음꺼 소환에 싸우면 된다 개사기 게임이다 아직 복혈이 많다고 반칙대전으로 싸우는 것 마냥 와 200단다고? 2배인데? 죽어 에어컨 너무 셌더니 배아퍼 아 좋습니다 드디어 약한에 남았죠 니가 진짜 약하다 뭐냐 그게 아 참나 황당하다 황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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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날 까봐라 아주 그냥 어 왜 두번 돌아오냐 엔드 왈츠 헉 이번거 조금 아팠어 아 이거 한턴 신흥 아 황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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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저 지능은 마법 방어력이 포함되는 수치인가 보구나 뭐야 저게 때려봐 아 무적이야? 아 그런게 있구나 아 웃기지마 다음 자기턴까지 무적인가 본데 아 그럼 너 이거 때려도 의미가 없잖아 멘탈 멘탈에서 관통하는 것보다 그냥 이걸 딜 꽂는게 낫겠지 반동 아 아 아 그만해 어 아 아 아 다음 턴은 안 하겠지 세 번 연속을 했는데 다음 턴은 한 번에 보냅시다 다음 턴은 안 한다는 전제 하에 뭐 안 했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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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이네 방패가 그냥 멋으로 있는 게 아니긴 하구나 어둠 추뎀있죠? 어둠 추뎀 생각하면 오히려 저게 더 쐴 수도 있겠다 너무 튼튼하다 너 진짜 튼튼하다 얘네 갑자기 그냥 어렵다가 아니라 그냥 튼튼해가지고 싸우기 싫어진다 무슨 만행이냐 버프를 걸어도 버프가 걸렸는데 역겨울 정도야 지능 공격을 해야 돼 무적의 방패야 무적의 방패 와 크리가 떠도 저런단 말이야 어 됐다 야 너 저거 물건이네 14만 윈드클로버 3랑 게일스톰 이렇게 바람이 좀처럼 안 나오는데 잘 나왔네 백신 둘은 너무 끔찍하다 다른 거 받아야겠다 설마 또 없겠지? 얼마나 두셈이야 돈이네 나중에 하고 악마적 부활절 이거 한번 해보죠 악마적 부활절 이거 한번 해보죠 악마적 부활절 이거 한번 해보죠 어 개 터비캔 이제 나서서 뭐해 날 초대하겠다 시부야 시부야 레코드 점원 시부야로 가라 힘내줘야겠어 뭐야 뭐야 아 잠깐 나 회복해야 되는데 메탈의 소울을 깨웠어 오 야 어 어 잠깐만 잠깐만 나 회복하고 미친놈 미친놈인가 진짜 여기서 들어가면 되지 진안도 하고 회복도 하고 해야죠 30분 금방 가겠는데 이거 계속 도중에 볼 수 있거든요 얼마나 성장했나 54 올라갔다 이거 진화하겠는데 이미 이미 진화하겠는데 어 너는 이걸로 해야 되는게 아니네 이거네 바로네 방어력이랑 지력이 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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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방어력 지력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씨 야 이걸로 진화해 그냥 어어 짜증나네 금색인게 단거 아냐 어어 어어 뭔데 또 지력이 필요해 딱 봐도 머리 나빠 보이는 애들 갖다가 지력을 올리래 레벨이 안되는 앤네 1차이로 안되는 거야 쟤 하나로 만족하자 아 지금 어택 내려서 올려봐 아 지력을 올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가죠 지력은 뭐야 개뜬금 없이 뭐야 다 바이러스네요 어 와 셋이서 올리는거 처음 봐 메탈 에테몬도 게스트로 꼈군요 그레이서 와우 속 아 아 아 이게 생긴거야 정보는 안주 그냥 때리기만 했어 내가 이거 해라 아 뒷콤은 부활했죠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내가 할 수가 없는 셰프니까 굳이 이거 할 필요 있나 얘로 얘로 하자 이거 더 세보이는데 뭘로 지나갈 수 있네 얘 방어력 지력 아 진짜 아 진짜 아 방어력지력이야 이거로 가야 되나 아 무슨 방어력 지력이야 방어력이랑 지력을 울리는 변태가 어딨어 너로 가자 미라주 가우가 강해보여요 의외로 18자리네 별로 안세네구나 필중이고 135면 나쁘지 않네 해피율 15% 증가 물리어테크인가보다 아 좋아 좋습니다 셋도 내려가야지 데이터 공부친거 너무 좋죠 바이러스 2 데이터 2 백신 2 그 황금 개는 뭐였지 너희가 하나씩 맡으면 되네 백신 뭐 그런식으로 하나씩 맡으면 되네 아 얘도 있지 그럼 백신이랑 데이터 하나씩 맡으면 되겠다 너희가 백신 되실뿐 구합니다 백신 아무거나 한번 내려보고 데이터가 문제다 백신은 솔직히 많으니까 너 뭘로 지날거야 지난번에 아 얘 개잖아 데이터가 하나 있네 지력이네 아 잠깐만 이걸로 한번 내려봐 데이터가 마땅한 애가 없구나 얘 한번 가볼까 레우먼 근본으로 너는 난 이걸로 내려보자 얘는 근데 아무리 봐도 백신가가 아닌데 바이러스 바이러스 감염되겠다 이 지력이 들어가는군요 아예 진화할 때는 뭐 또 다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일단 가보죠 제보가 안했나 안해도 돼 저기도 있네 둘이나 더 있네 진미켄 부안가 오메가 블레이드 진미켄 부안가 신하냐 아 마..저기 마나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 블레오 그레이몬이 센데 에스피가 많이 부족하네 쟤까지 아예 정리하고 야! 야! 자기 팬클럽이구만 짐이 넣어서 아 이거죠 미묘한데? 미묘한데? 블레오 그레이몬이 진짜 나오겠지 아 잡았다? 암흑의 가이아 포스 되게 좋다 모두 잘 지내야 다 소메 했나? 지날 만큼 나온건가? 아래 애든? 데블몬 지나 되겠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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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야 뭐할래 이걸로 가기로 했지 레오몬 백신 아니면 좋을텐데 와 종류가 다양하다 운송몬이라는 것도 있네 땡기는게 마땅히 없는데 이걸로 가고 일단 일단 가고 여기서 아 나사? 나사 줘요? 얘가 이 지력 200짜리구나 나사로 가자 지미켄이 썼던거 아닌가 나사가? 뭔가 데이터는 느낌이 수수하고 백신은 착하고 바이러스 악당 느낌이네 디엣씨 맞나보다 더빙이 다 되어있네 봄편에 안나온대 ㅋㅋ 봄편에 안나온대 뭐가 나올까? 자 빨리빨리 던져 그렇지 뭐 나오느냐 뭐 세마리 나올거야 그치 똑같이 나왔네 뭐야 데이터죠 궁금한데 다 데이터인가? 다 데이터네 와 딱 예쁘게 들어가겠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와 세보이는 메탈 공룡들 깔끔하게 다 쓸 수 있니? 광역이 많다 아 아 아 쟤 좀 위험한 앤데 어 이 링크즈랑 기술 똑같은거 같애 근데 저거 링크즈 땐 데미지 없지 않았나? 제가 링크즈 때 먹은 그게 쟤거든요 저 메탈의 템은 그래서 좋아 오메가몬급이야 개수는 어 야 80%인데 셋 중 둘을 못 맞추는 클라스 넌 너 자신이나 때려 흐음 데미지 아름답다 아토믹 블래스터 와 아 한발 빼고 그냥 뻗어버리는 뒤로 튼튼하죠 방어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 오 잘 썹니다 안 풀어줄거야 근데 무한 캐논인거 치고는 무한으로 안 쏘는 느낌인데 약간 데미지가 무한이라는 뭐 그런 느낌인건가 흔수 풀릴 때도 안됐냐? 뭐 때리고 있으니까 오 데미지 쎄다 오 오 다시 찾는 게 없니? 있으리가 있네 플래스터 아싸 어 풀렸다 때려 그냥 이제 늦었어 이제 풀리면 뭐 하냐 다 와 가지고 아 평타 겁나 세고 별로 안 주는 것 같지 아 멤버가 바뀌었구나 아 어리석었다 깨하는구만 쟤 라이브를 보러 와주신거다? 초대장이였다 아 아유 차가게 사네 아 잘 어울리는구만 쟤랑 쟤랑 손잡고 살면 되겠네 자 빨리 보상 주세요 보상 뭐 받는거지 나? 아 멤버가 많이 변했어 되게 안정감있다 저 마하아가 뭐 가고가면? 생긴건 없네 분노와의 조우 어디서 하는거지 아 미래이구나 어 끝났겠는데 뭐야 여기 오면 자동시작이야? 디지몬 테이머다 다이나몬이 모습을 감췄다 실대마왕이니까 역시 악마계 디지몬의 정점이 실대마왕이구나 아 그래서 뮤티스몬이 그 망이 아닌가보다 뮤티스몬은 흡혈기니까 언드드 잖아요 아 그렇구나 악마가 아니라서 쿨러스의 정점이 아 그렇군요 쿨러스의 우승자야 얘가? 다크몬시티 나이트크로우가 얘 이름이고 다크몬시티가 얘 팀이라는 거죠 그런건가? 모르겠다 알아서 하고 해복해야 돼 진화도 해야되고 바쁜 사람이야 진화할만한 껀덕진 안 나왔구나 스펙이 나오냐? 방어력까진 될 것 같은데 이것까진 될 것 같은데 다른건 모르겠네 바이러스니까 이걸로 시킬까? 되게 약해 보인다 뭔진 몰라도 재능도 20밖에 안 되고 한번 해보죠 그래도 너는 뭐 얼마 필요해? 좀 많이 필요한데 아 왔다 얼마나 올랐을려나? 와 다하면 그냥 150 찍는거 아니야 한번에? 완전 무적방패되겠는데? 센트럴 병원에 있는거 같애 아 그래? 그냥 잡으면은 내부 파겠지? 센트럴 병원으로 고고 병원에 있냐? 무슨 놈이 병원 노비에 있니? 아 이렇게 가는거구나 정수기 안에 있네 아 이렇게 시작되는거야? 디에잇인가 보다? 디에잇인가 보다? 아 저업 끝내준다 플레이 윈패드너 백신 죽었다고? 아 죽었다고 한방에? 아 그렇게 쎄? 마법 데미지인가? 어 어둠이네 불같은거 쓰던데 나한테 해봐 너가 해볼게 아 아까는 뭐 천발이니까 쎄게 나 박힌거 같지 뭐 한방에 죽어 아 아 아 저런거구나 다음거 맞고 갈수도 있다는건데 일단 부스터 와아 별로 안쓰다 썬도폴 시작하고 어두 부스터 어허 부스터 부스터 오메가몬 레드 해야겠다 상성 3배니까 아 진짜 약하다 관통 아니면 너무 약하다 이제 오메가몬 좋네 물론 블랙어그레이몬이 더 좋지만 1800 오메가몬은 지능으로 키워도 좋겠다 지능으로 키우는게 더 좋겠다 자 알아서 자아 딜러서 아아 저거 하면 안되는데 아 진짜 와 어떡해 아 쟤가 지능이 높은건가 아까 마법같은거 쓰는거 보니까 그러면은 확인 아 안들어오네 그냥 때려박아야겠다 충전할 시간도 아깝다 충전할 시간도 아깝다 그렇지 아 그냥 잡을만 하네 상성의 차이는 못 이기는구만 엄청 세긴 한데 엄청 세긴 하다 또 웃긴 놈이네 아 설마 바로 쏠거냐 경로하고 쏘고 쏘고 쉬고 이 패턴인가 보다 이번에는 반동이겠지만 아 너가 안쓰고 회복한건 낫겠지 아 근데 한방이 나오는건 충격적이네 엄청 세네 데미지 분사 usb 대신 체력을 넣어야겠다 지금 넣어도 죽을거 같기도 하고 반동 반동 아 이거 바로 쓰진 않겠지 아 야 오메가몬이 쎄다 오메가몬이 쎄다 오메가몬이 쎄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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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야 아주 전륜하게 들어왔어요 아냐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뭐야 이거는 아 마법 데미지 받은 반격 샌드서클2? 분노의 뿔을 입수했다 이게 뭐야 아 육수했어 어 일곱말를 다 소스포야 돼 . 그의 진거야 아 모아야 되는 거야 오면은 연기 퀘스트 생기나 보다 와 겹이네 미션을 그 켜이 4 4 5 화이트로 가자 화이트가 예쁘겠다 이거 하고 싶은데 어 속도가 별로 안 높구나 아 높네 높네 13이면 조금 더 높네 다행이고 어 데이터네 데이터 몇 명이야 그러면은 셋이다 너가 데이터로 갈 필요가 없지 제가 가면은 제가 좀 맘에 오 어 와 근데 너무 아네 지력이 160이 필요하다고 어 지렁 높네 되네 체력이 문제네 체력이 체력도 될 것 같은데 레벨을 올리면은 오 야 마왕 되는 거야 아 이런 맛이 있어야지 하긴 내가 로그라 뭐 그러면은 마왕이 되는 건 바이러스가 되는 거니까 너건 백신이 돼야 되는 거네 백신이 없네 진화나 해 뭐니 진화 더 러스트 티라노몬? 아 티라노몬도 궁극체가 있구나 50%를 마비로 만들고 보면 스턴을 만든다 어 어 꽤 세네 방어력 어 머리가 많이 나쁜 대신 음 전기구나 전기가 있네 하지만 이 자리는 백신이 들어가야 된다 오메가몬 넣는 건 좀 그렇고 일단 메탈 그레이먼 쪽으로 빼보겠습니다 아 얘도 바이러스요? 아 그럼 뺄 데가 딱히 없는데 이 에어드라몬으로 가봐 아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비명하네 얘네들 아 이거 그냥 아이템으로 가자 귀찮네 어 점점 늘고 있어 자리 마왕 엄청 세다 그 발바몬인가 하는 할아버지몬은 별로 안 쎄는데 부활도 여러 번 시키고 탐욕 탐욕 풀 리바이브 스프레이 야 좋은 거 준다 뭐 참지 아 혹시 이거를 다 깨야지 저 챔피언이랑 해서 콜로 세븐 매치가 가능한 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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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였어 칠대마왕 중 하나 발바몬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왕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도 있겠구나 어디 뭐 낙하노? 여기가 낙하노 아냐? 여기 낙하노잖아 여기 있다고? 아니 뭐 정수기에 있었는데 그 분논 가게는 어떻게 찾어? 와 너무 역겹네 커피집에 있으려나? 아아 바로 발견 너냐? 딜 되게 셀거 같은데 얘는 공격력 생각하면은 아까 그 왕이 더 세겠다 분노가 방어력을 까고 어우 잠깐잠깐만 방어력 자체가 낮을 것 같은데 없앨거 아니야 한방에 전멸하진 않겠지? 지능이 높을 것 같으니까 쏘드로 가야되고 일단 이거 해 아 설마 한방에 죽겠어 야아 1900 판데모니엄 로스트 700이 회복돼? 아 물론 그래도 아 이거는 이걸로 해야겠다 딱 봐도 방어력 낮아보이네 와 400이요? 크네이더 와아 또 냐? 마력 일제 해봐 한바퀴 돌려도 못잡겠지 한번 해봐 와아 와아 딜을 이해 좋겠는데? 너가 좀 많이 약하다 계속 차이도 크게 안나는데 진짜 세다 로스트 죽겠다 너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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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배야 죽어 아 이렇게 보면 또 쎄단 말이지? 하얀색 백인드라모 어 시랄로 관통 관통 관통이라서 지능 높아도 시계 박힌다 아 이런 애 역시 관통이 짱이구만 아 아 죽어서 좀 덜 받았다 겸치 와아 브레이크필드 차지필드 크로스 카운터 크로스 카운터는 필요 없겠다 어 썬더풀 3는 있어야지 어 썬더풀 3는 있어야지 어 썬더풀 3는 있어야지 또 의뢰소 처리하고 간다는거 공정이 너무 루트가 역겹네 됐냐? 더 수련시켜야지 150까지는 안됐을거 아냐 부족하네 어 5 5 5 5 5 5 5 방어력 올려 그냥 귀찮아 어차피 다른 애를 지나도 여러 번 시켜야 되는데 의외로 지력을 올리면 된다 얘는 얘도 없을 것 같은데 옷이 뭔데 쟤는 아 그래도 안돼 디자인이 별로야 윙드라몬 어 공격에 특화되어 있다 지나가기 좀 껄끄러울 것 같은데 얘는 얘가 이걸로 변하는 거구나 여기도 있다 내가 죽인 놈이네 아 얘 방어력이 안 돼서 안 될 것 같은데 어 얘 될 것 같다 얘로 한번 해봐야겠다 백신으로 어 좋아요 어 트리 같이 졌네요 이제 상대 상성보 그냥 셋 다 갈아치우면 되네 어 제사 똑같은 거 봐 극혐 이거 보상 좋아가지고 뭐 궁금하다 뭐 어떤 퀘스트가 연계될지 7대1로 싸우라던가 진짜 잃을 수가 없지 게임 속성상 프렌들 어 좋아 필요한 거다 좋은 거만 주네 어디야 빨래드리게 낙하노에 는 니리스는 낙하여 기네 으 아 백신이 아 백신이 없지 지금 하나가 그 백신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구나 잠깐만 아까 그 무슨 식당가 무슨 아 그 만화책 가위 같은데 있었는데 지금 꽤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근데 한번 끊고 어차피 바로 진행이고 내일에서 내일 엔딩까지 딱 볼 거 같기 때문에 다른 거 잡고도 엔딩까지는 솔직히 엄청 짧게 남았을 거 같고 하... 그쵸 아마 엔딩은 이제 뭐 건너와가지고 그 마더 히트 어 여기다 한번 끝날 거 같으니까 오늘은 뭐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아 재밌게 즐겼습니다 4시간 가량 했나보네요 시간상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구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뿅 다음 영상에서 그게합니다 때ft 쎈 곳 03 01 02 02 02 02 02 02 02 02 02 감사합니다.